이번에는요. 같이 찹쌀도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중요한 사항 네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찹쌀가루가 방앗간용이냐 혹은 재료상에서 오는 찹쌀가루이냐에 따라서 입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각 재가 학원에서 방앗간에 의뢰를 한다면 입자가 조금 거칠기 때문에 채에 처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재료상에서 들어오는 찹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자가 곱기 때문에 잘 처지거든요.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채 칠 수 없을 경우에는 채 칠 수 있는 재료는 채를 치고 찹쌀가루는 채를 칠 수 없을 경우에는 거품이라든지 혹은 나무주걱으로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찹쌀반죽에다 파간금을 쌀 때의 문제입니다. 자, 찹쌀반죽과 파간금이 각각 한쪽으로 쏠리면 찹쌀반죽이 쏠린 쪽은 입지 않을 거고요. 파간금이 쏠린 쪽은 팥이 터져서 튀겨가지고 안전사고 때의 위험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찹쌀반죽을 사용하는 것을 튀길 때 거름망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름에다 집어넣으면 거름망에 찹쌀반죽이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집어넣을 때 이게 찹쌀반죽이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바람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게 되면은 튀겨지는 게 아니라 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길 때의 요령은 내가 원하는 온도만큼 찹쌀반죽을 튀길 수 있는 그런 온도만큼 올리고 난 후에 불을 끄고 그리고 찹쌀반죽을 넣고 떠오르면은 불을 켜고 그리고 거름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튀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사항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찹쌀반죽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을 끓입니다. 자, 물을 끓이면서 자, 그러면서 자,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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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찹쌀가루에 넣고 볼보로 섞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는 찹쌀가루는 입자가 고운 그런 찹쌀가루인지라 채에 처집니다만 그리고 그 제가 허건에 따라서는 채에 처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에 처지지 마시고 굳이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자가 고운 찹쌀가루라 잘 챙ат습니다. 자, 좋지. 그리고 가루를 집어넣고 집어넣습니다. 그친가루 집어넣고 다음에 설탕 집어넣겠습니다. 소금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쇼트닝 집어넣겠습니다. 물이 끓죠.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꺼두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집어넣고 저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끓는 물을 붓고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금 반죽날개를 어떤걸 썼느냐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반죽날개가 회전이 너무 많이 된 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찹쌀반죽이 처지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터를 쓰는게 좋겠고요. L자형 훅 같은 경우에는 훅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L자형 훅이기 때문에 그냥 찹쌀반죽을 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은 범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찹쌀에 따라서 물의 양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을 탈탈 끓인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요. 저성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느정도 섞이면요. 바로 이 단으로 돌려서 반죽을 한덩어리 찰기있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이 한덩어리가 됐다가 약간 처진다 싶을 때 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되서요. 작업대에 가서 반죽을 한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잠시 놔뒀다가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도나 반죽을 다 만들고 나면요. 작은 손에다가 살짝 옮겨놓고 살짝 잠시 놔두는거죠. 발효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휴지를 잠깐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찹쌀반죽을 만들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째, 찹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해요. 이 냉동실에 보관한 찹쌀을 끊어가지고 바로 사용할 경우 아무리 끓는 물을 집어넣다 할지라도 입반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찹쌀가루의 온도를 어느정도 올려주고 난 뒤에 끓는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거 첫번째인데 두번째는요. 물의 양을 맥시멈 200g을 넣어도 좋습니다. 팔팔 끓인다면 팔팔 끓이면 어느정도 물이 조금 지만하겠죠. 집어넣고 돌리고 나면 약간 진듯한데 약간 진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그렇지만 휴지를 잠깐 두면요. 대기가 되직하게 변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싹 대게 만들면 좀 뻑뻑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쌀 때 표면이 갈라져요. 딱 그리고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진해 이거 어떻게 쌀지 할 때 휴지를 놔두면 적절하게 되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쌀을 때 표면이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요게 포인트에요. 요거를 주의하시면서 반죽을 만들면 좋겠고요. 요건 잠시 놔둔 휴지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시간 안에 빨리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지 동안에 여러분들은 파당금을 빨리 이렇게 분할에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당금 분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당금을 30g씩 1일이 분할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바당금 모드를 말하십시오. 반죽을 반죽을 약간 휴식시킨 다음에 치대기를 몇번 하시고 놓으신 다음에 아랫떡처럼 반죽을 자르세요. 늘린 다음에 30g씩 그 다음에 하십시오. 눈물 남겨주세요. 이렇게 30g 분할이 되면 붕글기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빠르게 분할을 붕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분할을 상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반죽에 안겸싸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살짝 덧가루를 뿌리고요, 바깥쪽에 덧가루를 살짝 묻힙니다. 안쪽에는 덧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반죽을 넣고 살짝 밀어넣었어요. 민 다음에 손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고무려주시면 됩니다. 잡아당기는게 아니라 살짝 밀어가지고 고무려주시는거에요. 아셨죠? 이렇게 만들면 갈라짐이 없이 둥그렇게 되죠? 자, 놓겠습니다. 다시한번 바깥쪽에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안쪽에 안겸을 집어넣고 가장자리를 헤라의 끝자락으로 누르면서 오므려주시고 어느정도 들어갔으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반죽의 끝자락을 밀어주시는 이런 원리입니다. 됐죠?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요, 착상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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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잡살 도넛을 튀겨보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튀김물은 튀김방에다가 넣고 기름에 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냉동 잡살 도넛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생 잡살 도넛이기 때문에 이 그물막에다 놓고 넣으면 이 그물막이 붓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온도가 올라왔는지 온도계를 확인하고 온도가 다 올라왔으면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얘를 기름에 살짝 담근 다음에 불려주세요. 자,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데 그 다음 거 들어갈 때 앞에 거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게 어느 정도 익은데 얘를 좀 굴리면서 살짝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둘이 붙어서 붙지 않게 붙어버리면 나중에 모양이 이상하게 되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튀겨치면 넣어서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불은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건드려도 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거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에 의해서 찌그러지거나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생도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정도 들어가면 되냐면 좀 많이 넣으면 좋겠죠. 마지막에 튀겨야 되니까 최소 6개 이상은 넣으시고요. 좀 더 제주가 있으면 8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8개까지 한 번 넣도록 하죠. 이렇게 붙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8개까지 넣습니다. 자, 넣습니다. 자, 넣은 다음에 계속 조금 없이 건드려줘가지고 애들이 손을 붙지 않도록 잡살걸로 넣었지. 자, 식처럼 생각해봅시다. 자, 붙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붙은 나이 나는거죠. 우리. 지금까지 준비해온 시간을 이렇게. 아, 다행입니다. 저는. 저는 안 붙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붙지 않게 동그랗게 잘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뛰어오르면요. 불을 빨리 쳐주셔야 됩니다. 불을 뭉근한 불로, 뭉근한 불로 해놓고 그 다음에 체방의 뒤를 이용해서 굴려가면서 이제 균일하게 색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찹쌀 도너츠가 이쁘게 색이 나면 거름망을 이용해서 전부 걸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건조대에서 기름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약간 좀 온도가 내려가면 설탕을 묻히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울 때 묻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람 현상이 생겨서 설탕이 다 녹으니까 약간 온도가 좀 내려간다고 해요. 이렇게 설탕을 묻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설탕을 묻히고 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을 묻히고 이것으로써 제품이 방안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데블스푸드 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블스푸드 케이크는요. 블렌딩법으로 제조를 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블스푸드 케이크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쇼튼과 밀가루를 집어넣고요. 파슬파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탕, 유화제, 소금, 베이킹 파우더, 꽃밥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섞어주면 모래알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반죽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절한 물의 온도, 한 23도가 좋은데요. 23도 되는 물 2분의 1을 집어넣고 저어줍니다. 그러면 페이스트, 진흙과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계란을 세 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적절하게 공기도 집어넣어주면서 반죽을 만듭니다. 계란이 다 들어가서 라면, 바닐 향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혼합을 해주고 나머지 물 2분의 1을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에 밀가루와 쇼트닝을 집어넣었습니다. 밀가루와 쇼트닝이 어느정도 고무주걱에 의해서 섞이는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살에, 휘퍼의 살에 끼어가지고 끼어가지고 잘 안빠지거든요. 자 이렇게 넣고 1단으로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젓다가 중간에 멈추고 고무주걱으로 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시고. 이렇게 섞지 않으면은 떡이 집니다. 섞어주시고. 한 다음에 자 일단은 다시 섞어주시고요. 끄시고 내리시고 조금 더 섞고 온도가 높을때는 온도가 높을때는 작업장의 온도가 높을때는 파슬파슬한게 되는게 아니라 떡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주 저어주시면 떡처럼 뵈는 현상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맞다. 두 번째 두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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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저어줌으로 해서 온도가 지금 높은데 유지가 파슬파슬이 아닌 떡이 질 수 있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밀가루에 유지가 잘 피복이 되서 떡이 지지 않고 파슬파슬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두번째 가루 재료 코코아 설탕 유화제 베이킹파우더 소금 이런 것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1단으로 섞어 줍니다. 그러면 모래알 같은 상태가 되면요 완료를 시키고 다음 재료인 물 2분의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 물 2분의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래알 같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죠? 자, 이제 모래알 같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물을 2분의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들어가면요, 이제 진흙과 같은 그런 페이스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에서 2분의 1을 덜었습니다. 자, 물 2분의 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속으로 돌리면 진흙과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물 2분의 1을 넣습니다. 자, 물 2분의 1을 넣겠습니다. 자, 물 2분의 1을 넣습니다. 휘퍼 사이에 반죽들이 끼었기 때문에 2단으로 돌려서 떨어지게 만들고 균일하게 섞어 주시고요 휘퍼 사이에 잘 섞이지 않았던 반죽들이 2단으로 돌림으로 해서 전부 다 떨어지면서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지금 페이스트 진흙과 같은 상태가 됐고요 계란을 이제 두 번에 나누어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베블스푸드 케이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재료가 균일하게 잘 섞이지 않는 부분과 그리고 지나치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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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음을 섞이면요. 기단을 돌려서 공기도 좀 집어넣고 휘포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반깃도 떨어내고 넣어주십시오. 계란이 섞이고 공기가 어느정도 들어갔습니다. 2알 또 넣고요. 계란 2알 넣습니다. 끝난 뒤에는 스크래핑 해주시고요. 자, 스크래핑 끝나면 뒷단으로 저어줍니다. 섞이면 뒷단으로 돌려주시고요. 잘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흙성으로 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 놓으면 잘 섞이죠? 잘 섞어주고 내내 주십시오. 나머지 계란을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믹서블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 깨끗하게 긁어주시고요. 2단 자, 계란이 혼합이 되면 끄시고 2단 잘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득으로 살짝 들어주고 공기가 어느정도 들어가면요.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면 바닐라 향을 넣습니다 바닐라 향을 넣고요 바닐라 향이 가운데 안 들어가면 벽 쪽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모아주시고 일단 날라지지 않게 일단으로 저어주세요 바닐라 향이 벽 쪽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긁어주시고요 이제 바닐라 양이 균이랑 혼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물 2단으로 돌리면서 조금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섞이면 다시 넣고 섞이면 다시 넣고 섞이면 이렇게 해서 반죽만들기가 완료가 됐고요. 다음 공정은 패닝이 되겠습니다. 반죽이 완료가 되면 바로 패닝을 하지 마시고 밑속으로의 바닥이라든지 옆면에 잘 섞이지 않을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섞일 수 있게끔 저어주시고 난 후에 패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다음은 반죽 풀고 반죽 풀고 55에서 60%가 되겠습니다. 55에서 60% 넣으시면 자 그 다음에 주걱으로 돌리면서 위로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약간 좀 들어가게 하고요. 윗면을 좀 평평하게 처리하시면 패닝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구워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맵살 스폰지 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살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번째 맵살 가루는 당뇨품과 다르게 잘 뭉친다. 자 뭉침으로 섞을 때 각별한 주의 요구됩니다. 자 두번째요. 맵살 반죽에 지나치게 공기가 많은 상태에서 패닝을 하면 주저앉기 쉽습니다. 비중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구요. 자 세번째는요. 맵살 가루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을 100%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충분히 거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맵살 가루가 잘 섞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많이 일으키면서 저어주면서 균일하게 섞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비중을 무겁게 하는 그런 전략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요. 굽는 과정에서 색이 나기 전에 문을 열면 주저앉게 되겠습니다. 생당에 문 열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한동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에 제일 먼저 계란을 넣어주세요. 자 계란을 넣어서 거품기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때 잘 풀지않고 설탕소금물을 집어넣으면 족쌀같은 덩어리가 생기겠습니다. 가볍시다. 자 완전히 풀어주기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거품이 있겠죠 거품이 끼면 다 풀어진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설탕소금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소금물을 집어넣고 약 비밀하게 섞어주세요. 설탕소금물을 집어넣고 약 비밀하게 섞어주세요. 설탕소금물을 집어넣고 약두건물을 올려놓고 중탕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어주시면 돼요. 뭐 이건 붙이고 세게 저울 수가 없습니다. 온도에 에.. 필요하지만 염두에 두면서 천천히 저어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탕이 끝나면 계란 비린대가 올라오고요. 계란이 진노라고 변합니다. 온도를 꽂아보면 보다 더 확실하겠지만요. 자 다녔다고 반납이 되면 들어 올리시고 거품기를 넣고 믹서에 장착해서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고 난 후 고속으로 휘핑하겠습니다. 고속으로 거품을 일으키다 보면 거품이 거칠죠. 자 2단으로 돌려서 거품체를 좀 치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이렇게 2단을 오래 돌려서 거품체를 치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품은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100% 떨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닐라 향을 넣겠습니다. 1단으로 1단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면 반죽은 이것으로써 끝나죠. 이번에는요. 채칭 가루를 넣고 균일하게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반죽이 다 만들어져서 거품 반죽이 다 만들어져서 기본에는요. 가루 재료를 넣고 시작합니다. 가루 재료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때 가루 재료를 붓고 가루 재료를 섞는 걸 혼자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할 때야 가루를 부어주는 사람 따로 섞는 사람 따로 하니까 조금씩 부어주면서 섞으면 방어리가 잘 안지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을 때 혼자 혼자 저어야 되니 부은 다음에 빨리 그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텐데 그 가루를 자꾸 들어 올려주세요. 올리면은 이렇게 덩어리지 않고 잘 섞입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거품을 죽이느냐 거품을 죽인 그 정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지선 그렇게 거품을 죽이지가 안되고 지금 거품을 죽여야되요. 가루가 부족했을 때 거품이 이런 상태로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터스폰지 케이크 국립법 별리법은요. 중량이 나와있지 제시된 펜의 개수에 맞게끔 균일하게 패닝하면 되는데 이 멧살 스폰지 케이크 자 이번에 추가된 멧살 스폰지 케이크 멧살 스폰지 케이크는 분할 중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이죠. 자 2호 펜이 제시되면 300g을 3호 펜이 제시되면 420g을 개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3호 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420g을 이렇게 붙고 패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에 펜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올려서 저울을 보면서 420g이 된 양이 이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4개 준비하시고 오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를 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법은 크림법입니다. 제가 먼저 쇼트닝을 부드럽게 합니다. 쇼트닝을 부드럽게 할 때는요. 1단 2단 3단 3가지 속도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하십시오. 자 설탕소금 유화제를 넣고 바닥을 조금 긁어준 다음에 1단 2단 2단 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시킵니다. 설탕소금 유화제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이제 크리마를 식히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요. 계란을 3,4번에 나눠 넣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요. 스크래핑을 먼저 하고 스크래핑을 먼저 하고 비닐하게 혼합을 지켜줍니다. 비닐하게 혼합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티가 없으면 상당히 생기지 않네요. 한 번 더 넣어주고 이제 크리마가 됐습니다. 계란을 또 3분의 1을 넣고 1단 5분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1단 5분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3단 5분 3단으로 나와서 충분한 크리마를 시켜주십시오. 자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 스크래핑을 해주고 나머지 모든 계란을 집어넣고요. 1단 5분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시킨 후에 비지 같은 현상이 없어지면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 반입량을 집어넣고 1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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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바닐라 향이 믹서블에 옆면에 붙으면 물을 좀 긁어주시오. 그 다음에 1단으로 긁어주십시오. 바닐라 향이 바닐라 향이 들어가도 되고 후에도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반만 앞으로 가십시오. 바닐라 향이 바닐라 향이 바닐라 향이 바닐라 향이 바닐라 향이 바닐라 향이 다 섞여있으면 바닐라 향이 물 2분의 1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믹싱모를 믹서에서 믹싱모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믹싱이 완료된 반죽에다가 가로자료를 붓고 가볍게 섞습니다. 자, 요정도 잘 봐주십시오. 요정도 섞이면 가능한 가루 없는 쪽에다 물을 다 집어넣고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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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럽게 섞였으면 반죽의 온도와 반죽의 비중을 체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죽의 비중을 체크하기 전에 반죽이 잘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반죽을 떼어서 흘려봤을 때 그런 대직한 부분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님께서 반죽의 온도를 체크하실 거고요 반죽의 비중을 체크해서 시험 감독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패닝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패닝하는 요령은요 스탠볼에다가 반죽을 덜어서 굽죠? 굽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굽어서 구워주시고요 일부러 좀 많이 구웠는데요 많이 볼다 싶으면 가운데를 가운데를 덜어서 패닝량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리거나 한 번을 치는 건 좋지만 여러 번을 치는 걸 치면 너무 시끄럽거나 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마지막은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윗면을 평평하게 하면서 큰 딥보드를 적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븐에 넣어서 굽도록 하십시요. 자 이번에는요 초코맛비를 같이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맛비를 만들기 전에 주의할 세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계란을 투입할 때 많은 양을 일시에 넣지 마십시오. 일시에 넣으면요 분리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 계란은 한꺼번에 넣지 않고 몇 번에 세 번 내지 네 번에 나누어 넣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머핀이기 때문에 가루의 양이 많아요. 가루의 양을 반죽에 집어넣었을 때 가루가 잘 섞이지 않아서 덩어리일 수 있고 가루를 집어넣고 너무 많이 섞다보면 거품이 꺼질 수가 있어요. 한 가루가 60% 정도 섞였을 때 연이어서 물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혼합을 시키는 게 섞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코코아 분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이 얘기는 반죽색이 진한 간죽색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울 때 착색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구울 때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유지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놓고 부드럽게 만들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3단 돌리지 마시고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특히 처음부터 3단을 확 돌리면 살이 불어질 수 있어요. 휘포의 살 아시죠? 혹은 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유지의 경도를 감안하면서 속도 그리고 유연하게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유동적이라는 거 눈으로 봤을 때 험워드 상태 마요네즈 같은 상태가 되면 다 부드러워진 겁니다. 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렇게 유지가 부드럽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설탕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소금이 들어가면 항상 해야될게 항상 해야될게 뭐냐 여러분들 믹서기로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 돌려가면서 스크래핑을 해주세요. 스크래핑을 하신 다음에 믹서기를 다시 위로 올리고 1단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일단 2단을 이용해서 설탕 소금을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그 다음에 3단을 이용해서 크리마를 식히는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 소금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3단을 이용해서 크리마를 식히는 겁니다. 자 크리마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자 뽀얀 상태가 됐죠? 자 이번에는요 계란을 3번에 나누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이 2알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믹서기로 좀 내려놓으면 잘 보이겠죠? 자 고무주걱으로 스크래핑을 해주세요. 자 빌면서 스크래핑을 깔끔하게 스크래핑을 하신 다음에 자 일단 돌리겠습니다. 자 2단 돌리겠습니다. 자 1단과 2단으로 균일하게 이제 혼합을 시켜요.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3단을 이용해서 크림 상태로 만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란이 어느정도 섞였죠? 자 이렇게 되면 3단으로 올려서 크리마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크리마가 되면 계란이 섞여서 크리마가 되면 또한 계란 2알이 들어갑니다. 같은 요령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내리고요. 믹서고를 옆면과 바닥을 깨끗하게 스크래핑을 해주고요. 자 1단으로 내린 다음에 계란을 좀 섞어주겠습니다. 자 계란이 어느정도 섞이면 다시 2단으로 좀 더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다 섞으면 3단으로 크리마를 지킵니다. 자 계란이 섞였습니다. 자 3단으로 크리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 3개가 다 들어가고 난 후 반죽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반죽에는 유화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기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약간 있어야지 너무 지나쳐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루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마가 다 된 반죽에 가루를 집어넣으면 가루를 채를 쳐야 되겠죠? 자 지금 들어가는 가루들을 전부 조금 큰 스텐볼에 담고 균일하게 혼합을 하겠습니다.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체를 치시고요. 자 제가 완료가 되면 가루를 크리마는 반죽에다 놓습니다. 자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가볍게 섞는데 이때 나무주걱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섞다가 이걸 가루를 다 섞은 다음에 물을 집어넣으면 지금까지 올린 거품들이 다 섞어가 되기 때문에 요정도요. 이렇게 가루가 있을 때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과 가루가 섞이기만 하면 섞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초코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루와 물이 섞이면 초코칩을 집어넣고 초코칩이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게끔 신경쓰시면서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요.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독관이 제시한 컵의 개수에 맞게끔 균일하게 패닝하는게 중요합니다. 자 시범 보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을 때는요.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혀주십시오. 자 그리고 반죽을 넣어주세요. 늘면서 밀어주세요. 넣고 밀고 넣고 밀고 자 이 다음에 너무 많이 닳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닳으면 반죽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짤 때 아주 중요합니다. 짤 때 이렇게 높이에서 이렇게 짜시면 안됩니다. 되고 되고 차오르기 자시는거에요. 되고 차오르기 자 그리고 원하는 양 70%를 다 채우는게 아니라 70%를 다 채우는게 아니라 대수를 맞추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흰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음박컵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흰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먼저 짜요. 50%만 50%만 50% 50%만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더 짜르는 방식으로 개수의 양을 균일하게 맞추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양의 50% 정도를 균일하게 짜신 다음에 이게 전체를 한번 뚝 한번 보세요. 24개든 20개든 간부까지 제시한 개수를 쭉 한번 보고 아 이쪽이 좀 부족하다 부족한데를 좀 하면서 조금씩 더 채워나가면서 채워나가면서 양을 균일하게 맞추는게 아주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닝이 다 끝나면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펀지 케이크 별리법을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법은 당연히 별리법이 되겠죠. 별리법은 반죽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만들어서 하나로 섞는거죠. 흰자반죽과 노른자반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흰자반죽과 노른자반죽 각각 어느 것을 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개인적인 선택사항이에요. 반드시 뭐 흰자는 손으로 흰자는 기계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니까 편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자 먼저 노른자반죽을 손으로 하겠습니다. 노른자반죽을 풀어주세요. 노른자반죽을 충분히 풀어주면 설탕 설탕 에이와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혼합한 후 백에 돌려서 아이보리색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이보리색이 되면 바닐라에 안 넣고 절차 넣으셔서 흰자를 섞어줍니다. 노른자반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흰자반죽은 노른자반죽보다 항상 한 대포 늦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따로따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시에 만들듯 노른자반죽이 먼저 되고 그 다음 흰자반죽이 완성될 수 있게끔 시간 안배를 잘 하십시오. 자 이제 흰자반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랭을 손이 아닌 기계로 올리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머랭을 올릴때는요 거품을 효율적으로 거품을 효율적으로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머랭을 올리면 되겠고요. 기계로 머랭을 올릴때는요 기포의 안정성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포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믹싱볼에다가 흰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돌리면서 풀어주세요. 흰자의 양이 믹싱볼에 비해서 적으면 기포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한쪽 살짝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주세요. 한쪽 올렸습니다. 흰자가 어느정도 풀어지면요. 흰자가 풀어지면 바로 모든 설탕을 한꺼번에 닿으세요.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요 설탕을 나누어 넣었다면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 됐고 천천히 저어주세요. 지금 흰자만 따로 기별로 머랭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머랭을 올렸다면요. 이 시간이 어느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작업성을 떨어뜨릴 일이 없으니까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다른편에서는 노른자 반복을 일으켜 거품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으로 설탕을 어느정도 용해를 시키면요. 바닥에 이렇게 펼쳐보면 설탕이 어느정도 어느정도 용해가 됐습니다. 어느정도 용해가 되면요. 이 닭을 돌리면서 천천히 용해 뿐만 아니라 거품을 천천히 일으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2단으로 돌려서 거품이 요정도 요런 상태 정도 거품이 올라오면요. 3단으로 빠르게 거품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이 원하는만큼 올라왔습니다. 고속으로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품체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기포를 균일하고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2단으로 돌리십시오. 자 원하는 거품체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노른자 반죽에 흰 반죽을 집어넣고 가루를 집어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잉을 3분의 1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섞은 후에 체물치 가루를 넣어주세요. 다음엔 2 2 1 2 2 2 2 2 3 2 2 2 3 2 3 3 3 3 3 4 4 4 5 5 6 5 6 6 6 6 7 5 5 6 5 5 5 5 5 6 6 6 7 7 7 7 8 9 9 9 10 10 10 7 10 10 11 10 11 16 10 11 11 12 12 나머지 반죽을 다 넣고 난 후에 가볍게 가볍게 비중을 살려줘야 됩니다. 비중을 맞추면 흰자가 거품이 커지면 절대 안되죠. 가볍게 흰자의 거품을 제가 노른자 반죽 사이에 섞이는게 아니라 풀어진다. 굴곡으로 퍼진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죠. 흰자 반죽을 노른자 반죽 사이사이에 굴곡으로 어떻게? 중단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게 되면요. 저음을 적을수록 더욱 꺼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더 저음을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거품이 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많이 적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패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때려서 이렇게 해서 오븐에 집어넣고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니롤 케이크를 공유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법으로 만들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죠. 더운 믹싱 방법이라든지 찬 믹싱 방법 그러나 거품체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반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운 믹싱 방법이다. 더운 믹싱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란을 무치볼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현미고품들을 이용해서 썰어주세요. 계란이 낙추어주면 계란 표면에 잔 부포가 생깁니다. 이 잔 부포를 보고 계란이 다 풀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탕 소금 물엿을 한꺼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으면서 균일하게 혼합을 시킵니다.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는 학교에서 소금물에다 집어넣으면요. 계란이 익습니다. 계란에 설탕 소금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소금물에다가 올려놓고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탕의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중탕의 온도는 겨울에는 54도 정도 맞추시고요. 여름에는 43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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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탕 온도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43도까지 온도가 올라왔으므로 믹서기에 장착하고 거품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을 믹서에 장착하고 휘퍼를 회전축에 건 후에 고속으로 돌리겠습니다. 거품은 85에서 90% 부위가 좋고요. 나무젓가락으로 찍었을 때 천천히 떨어지려고 할 때가 적당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85에서 90이 되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찍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죽이 매달리면서 천천히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질 때 이 상태를 85에서 90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으로 휘핑을 하다보면 거품체가 거칠어집니다. 2단으로 돌려서 거품체를 균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체가 균일해지면 바닐라향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1단으로 1단으로 저섬으로 천천히 섞어주십시오. 1단으로 바닐라향을 균일하게 섞고 난 후에 믹싱볼을 탈착하여 작업대 위에다 놓고 가루를 섞으면 되겠습니다. 가루를 섞고 난 후에 우유를 넣어서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이때 우유는요. 차가운 우유를 그냥 넣지 마시고 반죽 온도에 맞게끔 반죽 온도에 맞게끔 조절해서 넣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우유가 가볍게 섞였으면요 반죽 온도에 고정놈으로 줄을 잃어버려 수평 무섭 위치 고정놈으로 그 다음에 잘 무늬반죽을 만듭니다. 적절하게 캐러멜 색소를 집어넣고요. 거품이 꺼지지 않게 들어 올려주십시오. 들어 올려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 올려서 캐러멜 색소와 반죽이 섞이도록 해주십시오. 요정도의 색소, 요정도의 상태는 좋겠습니다. 봐주십시오. 미리 만든 종이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습니다. 혼자 짤주머니에 무늬반죽을 넣기가 힘드니까 약간 좀 많이 만드시는게 좋아요. 자, 만드거나 넣고 다시 한 번 때리고 눈을 그리겠습니다. 눈을 그려줍니다. 눈을 이용해서 그어줍니다. 이 표피만 살짝 그어주시고요. 그었을 때 간격은 2.5cm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때리지 마시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때리면은요. 무늬가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때리지 마시고 물을 뿌려주고 물이 있으면 되면요. 날씨가 잘 안될 때 간격을 두고 물이 있으면 되면서 눈을 그려주면 눈을 그려주면 눈을 그려주면 눈을 그려주면 눈을 그려주면 감사합니다. 잼은 200g이 정량입니다. 200g을 전부 드시고요. 스크래퍼라든지 스파추아 혹은 고무지목으로 균일하게 발라주십시오. 끝자락은 살짝 남겨주겠습니다. 잼이 밀려나오면서 아깝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남겨두고요. 이쪽은 안쪽은 확실하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말기가 좀 어려우니까 끝자락을 눌러주시는게 말기에 용이하겠습니다. 밑에 를 이용해서 눌러주시고요. 가볍게 조여주시면 말기가 많이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얀 종이 위에다가 옮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가 끝난 제지 롤 케이크를 옮겨서 가운데를 잘라서 만정도 잘 말아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랐을때 잼이 흘러나온다 를 자면 안되겠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생겨도 다 되겠습니다. 잘랐을때 잼이 흘러나온다든지 혹은 구멍이 너무 크게 생긴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프트 롤 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롤 케이크를 별리법으로 제출합니다. 노른자 반죽과 흰자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른자 반죽은 손으로 흰자 반죽은 기계를 사용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시험장에 가셔서 반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의치 마시고 그 친구들도 틀린건 아니니까 각자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노른자 반죽을 하기 위해서 노른자를 큰 스탠볼에다 집어넣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치겠습니다. 계란을 다 판고 나면 설탕, 소금, 물엿을 집어넣습니다. 계란을 다 판고 나면 설탕, 소금, 물엿을 두고 롤 케이크를 상태되고 계란을 다 판고 나면 설탕, 소금, 물엿을 두고 아이보리색을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보리색이 되면 바닐레아를 집어넣고 너무 천천히 적어서 빈하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른자 반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랭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머랭을 손으로 만들 때와 기계로 만들 때는 약간의 방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먼저 천천히 계란을 풀어줍니다. 계란이 좀 풀어주면 설탕을 전부 넣어주십시오. 기계로 머랭을 만들 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포의 안정성입니다. 기계는 기포가 쉽게 올라오기 때문에 잘 꺼지거나 혹은 버글버글해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머랭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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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돌리면서 설탕을 용인시키면서 계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는 머랭과 노른자 반죽을 구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기시험을 보실 때는 노른자 반죽을 만들면서 동시에 흰자 반죽을 같이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반죽이 두 종류일 때는 반드시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 하나 반죽 끝내고 그 다음 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이 균형하게 풀어지고 했으면요. 일하로 종류를 합니다. 자세히 숙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단으로 돌려서 어느정도 거품이 올라오면요. 3단으로 돌려서 거품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머랭을 거품에 일으킬 때는요. 주는 2단이지만 약간의 3단을 넣어주면 거품체가 튼튼해져요. 그러나 3단을 너무 오래 돌리면 거품이 거칠어집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거품이 올라왔어요. 2단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노른자 반죽에 물을 넣어주십시오. 물은 온도가 조절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죽의 온도가 22도에서 23도니까 23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좀 온도를 높게 여름에는 좀 온도를 낮게 맞춰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걸 거품기로 섞어도 상관없고 주건으로 섞어도 괜찮습니다. 여분에 3분의 1을 집어넣고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여분에 3분의 1을 가볍게 섞은 후에 가루 재료를 넣습니다. 채를 친 가루 재료를 집어넣고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grav으로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attering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방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금방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금방 제가 바라보기라고 바라며 나랑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금방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금방 섞어주십시오. 같이 금방 빠젼지는 거품으로 1982도를 포함적으로 그대로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방 다촉하게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금방 붙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잘 못입ıl적 Jose품을 구분하자 점점을 생소할 수 없이 번 дев퍽을 닦아주세요. 가볍게 섞은 후에 반죽을 그릴에다 좀 옮겨요. 버터스파이지 케이크에 버터 섞듯이 식용유를 섞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어주고요. 식용유가 깨끗이 잘 섞였죠. 넣어주시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나머지 원행은 일단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을 생각하면서 섞으셔야 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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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나머지 원행을 넣고요.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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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섞어난 후에요. 다 섞어난 후에 반죽의 온도를 체크하고 비중을 체크하고 난 뒤에 감독관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페닝과 무늬 그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라멜 색소 적정한 카라멜 색소에다가 반죽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은 불에다가 부어주세요. 반죽은 불에다가 부어주세요. 비중을 넣어주세요. 무늬반죽 가볍게 거품이 꺼지지 않게 가볍게 섞어주시고 이 주걱은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윗부분을 평평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자리로 통한 반죽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평평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때려주시고 미리 만들어 놓은 짤주머니에 반죽을 좀 많다 싶게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이 너무 적어버리면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죽이 역류하지 못하게 위를 맞고요. 그리고 끝자락을 자릅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무늬를 밉니다. 무늬의 간격은 2.5cm 되겠습니다. 간격을 잘 맞추셔서 그리도록 하십시오. 무늬가 다 그려지면 나머지 젓가락을 이용해서 반죽의 표피만 살짝 지나가주는거에요. 이때 지나갈 때 간격 또한 2.5cm 정도를 염두에 두면서 지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늬 그리는 것까지 끝냈고요. 이걸 굽고 그 다음에 말기를 하시면 소프트 롤 케이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터스펀지 케이크 공유법을 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싱볼에 계란을 넣으십시오. 핸드컵 공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푹. 핸드컵 공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푹. 핸드컵 공을 이용해서 가볍게 푹. ютсяlt 핸드컵 공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푹. 계란 가볍게 다 풀어주면 표면에 기포가 이렇게 생기죠. 설탕과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일하게만 섞어주세요. 계란에 설탕과 소금이 균일하게 섞이면요. 뜨거운 중탕 그릇에다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적으시면서 온도를 43도에서 50도까지 올리는데요. 겨울에는요. 50도를 살짝 넘은 53도, 54도 이렇게 올리는게 좋겠고요. 여름에는 많이 올리면 안됩니다. 여름에는 43도만 올리시는게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 중탕할 때의 중탕 온도를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십시오. 여름에는 43도, 겨울에는 54도, 53도 정도 올려주십시오. 천천히 하면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다 올라가면요. 믹서기에다 장착해서 고속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올라왔으므로 믹서기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거품기로 고속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을 장착하고 휘퍼를 걸은 후에 고속으로 돌립니다. 거품이 100% 올라오면요. 나무젓가락으로 찍었을때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2단으로 돌려서 거품체를 정리하고 바닐라향을 지워입고 저속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바닐라향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믹싱볼을 덜어서 작업대 위에서 가루를 넣고 섞으면 되겠습니다. 계란볶음에 가루를 집어넣고 주걱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주십시오. 바닥에 가루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가루를 들어 올려주셔야만 덩어리가 짙지 않습니다. 바닥에 가루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바닥에 가루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60에서 70도로 중탕시킨 버터에 반죽의 이 부분을 집어넣고요 가볍게 섞은 후 자 버터가 잘 섞였죠? 잘 섞이면 반죽을 넣어줍니다 다시 똑같은 요령으로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으면 저을수록 계란 거품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젖는 횟수를 적게 하면서 균이랑 혼합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게 버터 스폰지 케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란 거품체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안정된 상태로 완료가 됐고요 이것을 평철판에다가 부어서 패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철판에다가 반죽을 붓기 전에 감독관님께서 반죽의 온도와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거고요 고기에 대해서 체크한 후에 반죽의 온도와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패넥에 들어갔도록 하십시오 자 혼자 패넥을 할 때는요 먼저 반죽을 부어주시고 반죽을 부어주시고 패넥에다가 걸친 후 반죽을 전부 반죽을 전부 붓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스크래퍼 이용해서 반죽을 먼저 반죽을 보내고 윗부분을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오븐에 넣기 전에 한번 때려서 겉은 비포를 정리한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쇼트브레드 쿠키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브레드 쿠키는 크림법으로 제조를 하고요 제가 만드는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잘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만들도록 하십시오 먼저 쇼트닝을 스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하고요 다음에는 버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버터와 쇼트닝이 유연하게 되면 설탕, 소금, 물엿을 넣도록 하십시오 넣으실 때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 세네번에 나누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물엿 소금 그리고 설탕을 넣습니다 전체를 들리다가 어느정도 균일하게 호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세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균일하게 호갑을 했을 때는 전체를 돌리십시오 이렇게 균일하게 호갑이 되면 크리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바를 시킬때는 조금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꽉 잡고 배에다 힘을 주고 그릇을 붙인 다음에 꼭 세게 돌리십시오 하얗게 크리바되면 계란과 노릇을 노른자를 넣도록 하는데요 계란과 노른자 중에 노른자를 먼저 넣어 주십시오 배에다 힘을 눈에 두는 중 그 다음에 옆에서 그릇을 뒤시고 저흙을 두는 중 한번에 어느정도 섞이면 이번에는 전락 흰자 노른자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운 느낌을 돌리다가 어느정도 섞이면 돌려서 크리마를 넣습니다. 충분히 크리마가 되고 설탕의 입자가 약간 있을 때 바닐라향을 넣습니다. 바닐라향은 극히 수량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에 지치는 것보다는 가루전에 집어넣는게 균일하게 혼합시킬 수 있습니다. 바닐라향이 들어갈때는 천천히 넣어서 균일하게 혼합시킵니다. 끝내고요. 다음에는 체류침 가루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돌일때 밑에다 놨던 행주는 잠시 좀 치우고요. 이제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섞을때는 잘라주고 가루를 발라주고 가루를 섞어주세요. 일단 이제 얼만큼 섞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요. 계절적인 요인은 많이 바뀝니다. 만약에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섞는 정도를 조금만 하시고요.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계절적인 걸 좀 고려해서 유지의 가루를 섞는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라와서 소고로. 이제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싸서 냉판에 올린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휴지를 식히겠습니다. 냉동 휴지가 끝난 쇼트브레드 반죽을 치대기 하겠습니다. 냉장 휴지가 끝난 쇼트브레드 반죽을 치대기 하겠습니다. 냉장 휴지가 된 정도에 따라서 반죽의 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죽의 되기는 덮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충분한 냉장 휴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반죽이 매우 진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쇼트한 바삭바삭한 맛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되기를 위해서 덮가루를 쓰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크리마를 식히고 할 때 거품을 너무 많이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품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는 유지가 묽어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많은 양의 덮가루를 넣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냉장 시간을 길게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상황을 파악하고 적당히 크리마를 식히고 난 후에 덮가루를 가지고 복경을 하십시오.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혹은 덮가루를 뿌려가면서 상태를 조절했죠. 미는데요. 두께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께는 시험장에서 0.5cm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0.7cm, 0.8cm을 하든 상관은 없으나 내가 0.7cm를 한다, 0.8cm를 한다, 0.5cm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균일한 두께는 계속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두께가 있다면 그 두께를 균일하게 밀어서 제출하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께의 균일함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균일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기는 시험장에서 제시하는 성형기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크기는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시범 보이고 있는 것처럼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패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성형기가 좀 크니까 충분한 간격을 주면서 가운데 4개를 먼저 놨습니다. 균일한 두께로 밀어주시고요. 균일한 두께로 밀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반죽에 짜투리가 남으면 새 반죽과 짜투리 반죽을 섞어서 칠한 후에 밑대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패를 다 채웠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먼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계란물을 바를건데요. 계란물은 두번에 걸쳐서 바릅니다. 먼저 한번 바르고 마르면은 다시 바른 후에 포크로 무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면 잠시 말렸다가 다시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 다 바르고 나면 두 번 다 바르고 나면 포크로 무늬을 그릴때는 말리지 않고 바로 무늬를 그려야만 무늬가 매끄럽게 나옵니다. 포크로 무늬를 그릴때는 포크의 뒷면으로 그어서 무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무늬를 다 만들고 나면 후에 굽기를 하면 이번에는 슈로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밀가루를 충분히 호화를 시키고 반죽이 뜨거울 때 계란을 집어넣고 계란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 그래서 분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적절한 대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로를 만들 때 제일 처음이요. 물을 집어넣고 소금을 넣고 그리고 버터를 넣은 후에 불을 켜주십니다. 이때 물과 소금과 버터가 팔팔 끓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끓이겠습니다. 빨리 끓이기 위해서 뚜껑을 좀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 버터, 소금이 이렇게 팔팔 끓어서 하나가 되면 불을 꺼주십시오. 불을 끄시고 밀가루를 부어주세요. 밀가루를 붓고 호화를 시킵니다. 천천히 저으면서 호화를 시켜주세요. 호화를 시킵니다. 불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더워주세요. 좀 더 호화를 시킵니다. 불에 올려놓고 언제까지 돌리냐면요. 그래서 자글자글한 소리가 크게 들릴때까지 지금 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글자글한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뜨세요. 뜨시고 계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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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정도 3분의 2정도 넣고 저어주십시오. 3분의 2정도 이렇게 적겠습니다. 3분의 2정도 처음에는 돌리게 된 것 같지만 계속 적으면 계속 적으면 계속 적으면 평화가겠죠. 자 그럼 평화가 됐죠? 자 연이어서 계란이 들어갑니다. 계속 계속 들어갑니다. 더워 더워 자 반드시 이상 아직 아직 되죠?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계란까지 다 집어넣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세우면 보시다시피 매끄러운 반죽상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반죽이 완료되면 짤주머니에 원형 모양 깍지를 끼우고 슈 반죽을 담아서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짜도록 하십시오. 먼저 반죽을 담습니다. 반죽을 담고 그다음에 짜주시고요. 수직으로 놓고 충분히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짜주십시오. 그리고 엎갈려서 짜십시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경 한 3cm 정도 완제품이 직경 3cm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짜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지런하게 균일하게 짜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간격을 충분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간격을 주고 짜신 다음에 그리고 분무라든지 침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분무를 하는 후에 굽기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브라우니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니를 먼저 만들기 전에 브라우니를 만들 때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는요. 시험 요구사항에 버터와 초콜릿을 함께 중타하세요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함께 중타할 때 문제점이 버터의 융점과 초콜릿의 융점이 다르죠. 거기서 감안해서 절충점에서 45도 전후에서 녹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요. 두번째는 이게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합이지 않습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콜릿이 굳어서 반죽이 너무 되직해지는 이런 세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때 물이 35도 정도의 물을 받아서 중탕을 하면서 재료들을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요. 세번째는 이 펭잉이 반죽이 너무 되직해지면 펭잉하기가 좀 힘드니까 약간 좀 흐르는 정도의 반죽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요. 초콜릿과 코코아 분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굽기하는 과정에서 구운 정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굽는 시간, 시간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굽기의 완료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우니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브라우니 말고도요.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시험장에서 만드실 때는 제품을 만들, 반죽을 바로 만드는게 아니라 그 준비사항들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브라우니 편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요. 다른 품목들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오시면서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단독관님께서 자, 브라우니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븐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온도로 오븐을 먼저 조절을 해주세요. 자, 온도를, 오븐 온도를 맞췄다고 해서 오븐 온도가 바로 올라오는건 아니죠. 자, 오븐 온도 켜놓고. 다음, 두번째 하나의 기억을 보겠습니까? 원형펜에 종이깔기. 종이깔기는 별도로 저희가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종이깔기. 시험장에서 감독관님이 두개, 사모펜 두개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자, 호두 볶을 준비, 호두 볶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콜릿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하게, 자, 이건 바 형태로 계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칠 형태로, 칠 형태로 적당하게 잘라야 되겠죠? 자르는 방법은, 방법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잘라주시는 분, 아셨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물을 중단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자, 이런, 이런 준비들을 하다보면은, 어떻게? 예열이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와 있을거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오븐을 열고, 자기가 지정받은 그 오븐에다가, 호두를 넣어주세요. 호두를 넣어주세요. 자, 이때, 아주 중요한게 뭐냐면은, 호두를 태우면은, 상품의 가치가 없게 되죠. 브라운 반, 그럼 탈락이에요. 호두, 예, 볶을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아주 단순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내가 밤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안다든지,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두 볶는 것까지, 완성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브라우니 반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났네요. 자, 호두까지 다 볶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잘게 자른 초콜릿을, 중상을 스탠블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대로, 워터와 같이, 한 스탠블에 넣었어요. 자, 이제, 중상을, 해야 되겠죠? 자, 중상을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끓여야 되는데, 이 물은, 내가 이제 45도로 중상하고자 했으니까, 대충 이 물의 온도는, 한 20도 이상, 정도까지만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45도로 보다, 20도 높은, 한 65도 정도, 그 정도 이제, 하고요. 이 중상하는 과정에, 여기 물이 들어가면 안돼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행주를 세게 가져가니까, 행주를 살짝 받쳐주고,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중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어주면, 가끔 저어주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이, 물이 너무 많이 끓지 않도록, 다 끓었다 싶으면, 불을 껐어요. 자, 이렇게 중탕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루재료를 채치는게 좋습니다. 자, 가루재료 채치는 요령, 자,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이번 강의에서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가루재료가 지금 들어갑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요, 채를 칠 때,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 채를 통과시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채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게, 재료의 균일한 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를 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고물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셔야 돼요.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고 난 후에, 난 후에, 반드시, 채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같이, 이렇게 좀, 저어주고, 지금, 이 중탕하는 문의 온도는,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한번 수업시간에, 실습안에서 한번 온도를 재보세요. 아, 이 정도 뽀글뽀글 올라오면 제정도구나. 이렇게, 65대에서 70도. 이렇게, 저어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를 치니다. 이런식으로 떼어놨죠 나무는 주걱으로 올려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준비했고 주력이 쓴 도구들은 밑으로 내려놓겠죠 시험장에서는 저기도 계량했던 종류를 살짝 치워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루재로 이렇게 채를 쳐 놓은 상태에요 그러면서 또 초콜릿을 저어줍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하시는게 좋죠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계란을 가져와요 계란을 가져오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계란을 풀어주는데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 브라우니 표면에 공기자국 기포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늘하게 생기지 않게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란을 계란을 크게 풀어주세요 계란을 계란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계란이 거품인 거라죠 그래서 지그재그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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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리지 말고 반대방향으로도 돌리면서 이렇게 처리 저거 좋아 가능한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젖는 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젖는 거라고 또 결과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품기라고 하는 도구는 어쩔 수 없이 거품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만은 그러더라도 신경선거가 더우면은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서 초콜릿을 녹여주는 거에요 중간에 눈을 한 번씩 저어주고 남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노른자와 흰자를 완전히 섞어주고 난 후에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설탕이 들어가면 계란 노른자와 설탕과 엉겨가지고 좁쌀같은 노란 덩어리가 생깁니다 풀어주고 난 후에 자 계란에 놓은 소금을 먼저 넣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에 놓은 설탕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어주세요 귀밀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밀하게 그리고 초콜릿도 계속 적겠습니다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놔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버터와 초콜릿을 녹이고 있는 중탕에서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중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탕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은요 식이요 식이요 아주 추운 네 그런 날씨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계란 반죽 계란 반죽이 되게 차갑습니다 이 중탕한 초콜릿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꾸덕꾸덕 너무 꾸덕꾸덕해가지고 가루재로 들어갈 때 잘 섞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령을 지금부터 잘 보시면서 온도 우리가 제시된 온도가 반죽 온도가 27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풀어놓은 계란 반죽에다가 뒤에 물기를 좀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놓으시고 알뜰주공을 위해서 자 이용해서 깨끗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가면서 이게 꾸덕꾸덕해지니까 아까 빈당했던 물에다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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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넣고 저어주세요 지금 행주를 받쳐가지고 쏙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겠죠 반죽에 팔쪽 방향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아시죠 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비되고 라든지 이렇게 좌우로 섞으면서 재료를 균일하게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탕을 했기 때문에 중탕을 하면서 섞었기 때문에 지금 꾸덕꾸러 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품질을 빼놓고요 그리고 바로 내려를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를 나무 중목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면서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섞어주세요 들어올리면서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가볍게 들어올려 주십시오 들어올리면서 다루와 초콜릿이 혼합된 계란 반죽 안에 잘 섞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십시오 손님을요 옆에 가볍게 가볍게 혼합된 수 있게끔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자르듯이 하면서 섞고 들어 올리고 자르듯이 약간 자르듯이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다 섞였죠 자 그러면 볶아놓은 호두 중에서 2분의 1 방금이라 집어넣고요 2분의 1은 패딩하고 난 후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볶아놓은 호두 2분의 1 호두 2분의 1 이 2분의 1은 조금 있다가 호두 집어넣고 들어 올려주십시오 올리면 말씀드렸던 대로 균일하게 균일하게 섞이겠죠 자 이때 반죽 상태가 이렇게 약간 흐르는 약간 주르륵 흐르는 요런 상태가 되야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패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요구된 3호짜리판 두개 균일하게 균일하게 나누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 올리구요 다시 반드시 자 다음에 한쪽 턱에 더욱 마치 proper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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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면 멀쭉 반만씩 됐죠 그 다음에 공주공을 이용해서 펴줍니다 그리고 돌리면서 살짝 돌리면서 펴주시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주공을 이용해서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살짝 돌려가면서 평평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쪽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후에 준비된 포도 2분의 1 다시 또 2분의 1로 나누어서 등보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펜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케이크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케이크는요 크림법과 머랭법의 혼용이에요 이 둘 중에 머랭이든 혹은 크림이든 둘 중에 한 가지 편한 것을 손으로 하시고 좀 힘들다 싶은 것을 기계로 하십시오 자 그런데 저는요 크리마 시키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해서 크리마를 기계로 할 거고요 머랭은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자유입니다 자유 아셨죠 자유 그리고 설탕을 A와 B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양을 중심으로 해서 설탕의 양을 나누시고요 계란도 흰자 노른자로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크리마를 기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는 항상 그렇죠 유연하게 이 버튼은 보관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당히 유연해져 있습니다 자 유연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설탕과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항상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스크래핑 잊지 마시고 스크래핑이 되면 자 균일한 혼합 균일한 혼합은 1단 혹은 2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늦으면 제출시간 오바면 탈락입니다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탈락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자 1단 2단 좋죠 그렇지만 시험 볼 때는 2단으로 바로 하시는게 훨씬 더 좋다는거 자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이 됐습니다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3단으로 넣어서 크리마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 계란을 넣는데요 노른자는 3번에 나누어 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자 계란이 한번 들어가면요 항상 그래왔듯이 믹스업으로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 스크래핑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하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3단으로 올려서 충분히 크리마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 계란을 넣으시고 믹스업으로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하시고요 스크래핑이 끝나면 마지막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스크래핑을 마치고요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해주세요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3단으로 올려서 충분히 크리마를 시켜주십시오 바닐라 향을 넣고요 바닐라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1단으로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바닐라 향이 믹싱불에 붙으면 주걱을 이용해서 주걱을 이용해서 긁어주시고요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1단으로 돌려서 바닐라 향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을 손으로 만드느냐 기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 때는 사람의 손은 기계보다 힘이 딸리니까 거품이 잘 일어나는 방법으로 머랭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마음대로 기계로 만들 때는 머랭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력은 좋으나 반대로 기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안정성 기포가 잘 꺼지지 않게 하는 요령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머랭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탕을 넣지않고 60%정도 거품을 일으킵니다 설탕을 넣지않고 60%정도 거품을 일으킵니다 고춧기 이 정도 거품이 일어나면 60%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설탕을 4번에 조금씩 나눠 넣으시면 편하게 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머랭을 올리시면 다 됐습니다. 85-90%의 중간상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림반죽이랑 머랭 반죽을 혼합하는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림반죽과 머랭 반죽 이외의 다른 재료들을 균일하게 섞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섞을때는 아주 가볍게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처리한 요령에 따라서 각각의 과일들을 전처리한 뒤에 럼주에 버무리고 난 후 강력분을 약간 넣어서 버무려 놨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가볍게만 섞습니다. 가볍게 섞이면 온도 조절한 우유를 집어넣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볍게 끝내주세요. 그 다음에 머랭 3분의 1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가루재료를 집어넣고 가볍게 가볍게 계속 제가 가볍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볍게라는 얘기는 곧 거품을 살려달라는 얘기에요. 거품을 살려줘야만 거품채를 살려줘야만 우리가 바이킥을 만들었을때 윗면이 터지지 않게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곧 집어넣고요. 겉으로 생겨서 가볍게 마지막 모래 곧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재료들이 균일하게 섞이면서 거품채가 살아있게 가볍게 섞어주시면 그것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품채가 살아있는 균일하게 혼합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일 케이크 반죽을 파운드 팬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원형 혹은 사각 팬에다가 파긴 하는데 요 근래와서는 과일 케이크를 사각 팬에다가 넣도록 바꼈기 때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팬에다가 과일 케이크 반죽을 넣을때 약간의 반죽을 종이에다가 종이가 이렇게 붙도록 해주십시오. 조개가 이렇게 붙도록 해주십시오. 조개가 이렇게 붙도록 해주십시오. 약간만 묻히면 됩니다. 약간 고추냉이 똑같은 요령으로 작은 작은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고 가볍게 문대주십시오 가볍게 아주 가볍게 너무 문대면요 과일들이 밑에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가볍게 파운드처럼 너무 안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파운드 펜처럼 파운드 케이크처럼 너무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과일들이 가운데만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과일들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시면서 윗면만 정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과일들은 전부 다 가운데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닝이 완료됐고요 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운드 케이크 제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제조법은 크립법이 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처럼 유지가 두 종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어느 게 먼저 들어가냐면 단단한 유지부터 넣도록 하십시오 버터가 단단하면 버터부터 혹은 쇼트닝이 단단하면 쇼트닝부터 혹은 버터와 쇼트닝의 경도가 같다면 버터와 쇼트닝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쇼트닝이 조금 더 단단해서 쇼트닝을 먼저 넣고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닝을 조금 더 단단해서 쇼트닝을 조금 더 단단해서 쇼트닝을 조금 더 단단해 줍니다 쇼트닝이 조금 부드럽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버터를 집어넣고 쇼트닝이 조금 부드럽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버터를 집어넣고 같이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할 때는요 쇼트닝과 버터가 너무 단단하면 1단으로 돌리면서 중탕을 해야 되겠지만 버터와 쇼트닝이 좀 그럭저럭 단단함의 정도가 굳은 정도가 알맞다 싶으면은 2단부터 돌려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와 쇼트닝이 휘퍼 사이에 끼게 되면 아무리 2단으로 돌려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단으로 돌려서 부드럽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버터와 쇼트닝이 부드럽게 되면요 설탕 소금 유화제를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버터와 쇼트닝이 유연하게 된 믹싱볼에다가 설탕 소금 유화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믹싱볼 안쪽에 모일 수 있도록 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지와 설탕 소금 유화제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게끔 1단 혹은 2단으로 돌리는데요 1단으로 너무 천천히 돌리다보면 시간안에 제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반죽량이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믹서 볼의 크기보다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2단으로 끈일하게 혼합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재료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3단으로 돌려서 충분하게 크리마를 식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요 계란을 넣도록 합니다 계란을 넣을 때는요 3번 내지 혹은 4번에 나누어 넣으시는데요 양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넣도록 하십시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 나누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요 믹서 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하십시오 그리고 1단이나 혹은 2단을 통해서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시킵니다 즉 2단을 통해서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계란이 균일하게 혼합이 된거죠 3단으로 올려서 충분히 크리마를 식힙니다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 계란을 넣도록 합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항상 그래왔듯이 믹서 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균일하게 혼합하는 단계 비지같은 현상이 없어지면 바로 3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지같은 현상이 없어졌죠? 3단을 올리고 이처럼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 나머지 계란 중에서 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계란이 들어가면 잊지 마시고 항상 스크래핑 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믹서 볼의 옆면을 잘 긁어주신 다음에 2단으로 긴밀하게 혼합을 합니다 계란이 긴밀하게 혼합이 되면 바로 3단으로 올려서 잠깐만요 다시 잘 잡아주고 이렇게 3단을 돌려서 충분히 크리마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마가 다 되면 계란을 찍어넣고 마찬가지로 항상 들어왔듯이 믹서 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시고요 그리고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게끔 2단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계란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3단을 돌려서 크리마는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만들어지면요 바닐라 향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1단으로 저어주시고요 바닐라 향이 간혹 믹서 볼 옆면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스크래핑을 살짝 해주시고 다시 1단으로 돌려주세요 바닐라 향이 균일하게 섞여줬습니다 바닐라 향이 균일하게 섞여줬습니다 이곳으로써 크리마는 끝났고요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마가 끝난 반죽에다가 밀가루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섞다가 자 요정도 약간의 밀가루가 있죠 많은 밀가루죠 약간은 아니죠 물을 부어주시고 몽우리가 지지 않도록 재빨리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저미저버리시면 밀가루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풀리지않으면 몽우리가 생깁니다 자 이제 빨리 빨리 돌려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세요 자 보시면 매끄러운 상태가 됐죠 자 이렇게 반죽이 완료가 되면요 반죽의 온도를 측정하시고 비중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감독관에게 말씀드리고 팬닝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팬닝을 하는 요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짤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 혹은 팬에다가 바로 붓는 방법 어느 방법이나 편할대로 쓰시고요 만약에 이제 팬에다가 주걱을 이용해서 바로 반죽을 뜰 때는 종이 바깥쪽에다가 반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짤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짤주머니 뒤로 젖히고요 반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올라오게끔 짜주시는 겁니다 파운드의 팬닝량은 70%죠 다음 두번째 짤주머니를 밑에다 박작 붙이고 짜주십시오 반죽 안쪽으로 짤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서 공기가 차지 않도록 간편히 신경을 쓰시고요 차 올라오게끔 해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해야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반죽량이 저금으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구요 자 윗면을 이제 또 평평하게 해야됩니다 여러분 자 이 고무중을 이용해서 깐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패닝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착색이 나면요 가장자리 1세트를 남겨두고 커트칼에다 기름을 묻힌 다음에 잘라 주십시오 너무 깊이 자를 필요는 없고요 뼈뼈만 살짝 그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빵팬을 좀 올려놓고요 시험장에서 식빵팬을 구하는게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식빵팬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세기 정도 올려놓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 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타르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트를 만들때 주의사항 네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르트 반죽을 만들때 크리마를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잘 부스러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타르트 반죽을 가지고 성형을 할 때 예 요구사항이 3mm에요 두껑 강화 일정하게 밀어줘야만 착색이 균일하게 에 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초보인지라 예 우리가 이제 균일하게 밀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만 신경써서 균일한 두께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몬드 크림조차도 네 크리마를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네 크림 아몬드 크림이 잘 익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에 에 살구잼을 만들 때 살구잼에 물을 집어넣고 살짝 끓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르트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트 반죽은요 간단한 크리법이에요 자 크리법의 시작은 그렇죠 네 유지를 먼저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거품기를 이용해서 타르트 반죽은요 타르트 반죽은요 타르트 반죽은요 네 자 부드럽게 됐지요 자 부드럽게 되면요 나는 설탕과 소금을 넣으십니다 처음에는 비밀과 이 두단 자 어느정도 크리베가 되면 계란을 하나하나 넣어주세요. 다 섞였죠?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가루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가루는 차로 채취하죠?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이렇게 행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한덩이가 보이겠습니다.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다 섞여주세요. 휴지를 식혀야죠.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몬드 크림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타르트반죽이랑 동일합니다. 유지를 유연하게 하고, 설탕을 집어넣고,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크림은 신나와나요? 최친 아몬드 크림을 집어넣고, 가볍게 섞으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요. 자, 설탕을 먹는겁니다. 자, 설탕을 먹고 처음에는 김일하게 크림한 방마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크림한을 자, 약간의 공기가 들어가면 계란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부드럽게 크림한 방마되겠습니다. 지나친 크림 상태를 만들면 안된다고 제가 서두에 강조를 했죠. 작대가 섞였죠. 자, 이정도면 마지막 계란을 넣겠습니다. 자, 이정도면 마지막 계란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계란을 넣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마를 차려 쳐주세요. 자, 아무것도 마를 차려 쳐주세요. 자, 아무것도 마를 넣어주시고요.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잘하고 드시고.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브랜드를 넣어줘요. 브랜드를 넣어주세요. 브랜드를 넣어주세요. 브랜드를 넣어주세요. 자 냉장유지가 끝난 타르트 반쪽을 가지고 타르트 커피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개수가 나올 수 있겠죠. 시험 감독가님이 제시하는 개수를 맞춰서 구워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감독가님의 얘기를 잘 듣고 그 개수만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반격은 우선 처음에는 가볍게 칠해줍니다. 어느정도 칠해지면 일정 부분 뛰어내죠. 뛰어내고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매끄럽게 매끄럽게 칠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께가 몇미리라고 했죠. 그렇죠. 3mm죠. 네. 3mm. 마당 두께. 3mm. 감독가님이 제시하는 거에요. 시키셔야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굴려주셔야 돼요. 굴려주셔야 하면 균이나 두께가 우위에 올둥불도 하지않고 균이나 두께가 나오겠습니다. 자 괜찮은데요. 됐으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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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 밀어주세요. 손으로. 그 다음 살짝 손으로. 살짝 뒤로 젖혀주세요. 살짝만 뒤로 젖혀주신 다음에 밀대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혹시나 적정하게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몬드크림을 짜는 요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아몬드크림을 60에서 70% 정도 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짤 주머니에 아몬드크림 담는 요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 주머니로 가면 최대한 뒤로 젖히신다면 아몬드크림을 더 넣고 밀어 올리십시오. 짤 주머니를 밀어 올리십시오. 너무 반죽을 많이 남으면 짤 주머니 위로 이제 아무런 크림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뒤로 역류하지 못하게 돌렸습니다. 짤 주머니 뒤끝을 짧은 요령을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짜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돌려서 짜시면 안 되고 놓고 누르면서 퍼지게 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몬드크림을 짠 다음에 슬라이스 아몬드 골고루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몬드크림 위에 슬라이스 아몬드를 얹은 다음에 5분에 구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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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후에 살구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굽는 동안에 살구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살구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구잼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아몬드 타르트에 적합한 상태로 변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을 넣어서 끓이면 되는데 이게 말같이 그렇게 간단한건 아니에요. 자 물을 넣고 그냥 끓이면 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끓일만한 조금 큰 중차스템을 에다가 살구잼을 받고 살구잼을 넣고 물을 넣고 그냥 바로 불에 올리지 마시고 좀 저어주세요. 네 저어주시고 저어서 풀어주세요. 굉장히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탠볼이라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스탠볼이 열을 가면 그 부분만 열이 가야죠. 그리고 이게 열이 균일하게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눈분한 불로 눈분한 불로 으시면 윤흡용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눌러주구 가능한 다음이대로 보이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윤흡용 colo 조절을 하셔서 뭉근하게 뭉근하게 가늘약하게 되겠죠 뭉근한 물로 끓여지면 자글자글한 상태가 됩니다 자글자글한 상태가 되면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져 나온 아몬드 타르트 위에다가 프린살구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몬드 크림 위에다만 가볍게 발라주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애플파이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이는 크게 껍질 반죽과 충전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껍질 반죽 만들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 반죽 만드는 순서는요 먼저 찬물에다가 분유 분유 소금 설탕하듯 거품기를 이용해서 용액시켜주십시오 분유를 용액시켜주십시오 한쪽에다 나누고요 채를 친 중력분을 바닥에 두겠습니다 그 위에 쇼튼유를 바닥에 두겠습니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유지를 잘라주십시오 밀가루를 적절하게 버무리면서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진출하기를 해보는 스크랍 작업자의 온도가 높아서 귀지가 지금 말랑말랑 하다는 걸 감안을 해서 성능도 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겨울 경우에는요 성능 정도가 연감 좀 발라야 되겠습니다 지금 홍알 크기로 유지를 잘게 잘랐습니다 홍을 만들고요 액체제료를 집어넣고 여기서 섞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유지를 좀 녹이면서 반죽을 만든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자의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섞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유지를 집어넣고 또 홍을 만들고 넣어줍니다 액체제로 넣고 액체제로 넣고 난 후에 액체제로 넣고 난 후에 지금 이게 겨울이라면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작업자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정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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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밀가루 있는 이 상태에서 손으로 담아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른 정도 내놓으면 손으로 치대가지고 한덩어리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충전물 만드는걸 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전물을 만들기 전에요 사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잘게 다이스 형태로 자르기 전에 먼저 설탕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설탕물은 별도의 설탕물이 되겠습니다 배합표에 없는 설탕과 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과를 다이스 형태로 자른걸 집어넣어서 건져내서 갈변현상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먼저 0.5 3.5 이렇게 잘하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이런식으로 해서 아이스 형태로 자라주십시오 4,5cm 정도 두께는 0.5cm정도로 해서 다이스형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겠습니다. 다이스형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겠습니다. 다이스형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준비하면 갈병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충전물을 끓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충전물을 끓이기 전에 설탕물에 담궈둔 사과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떼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탕물에 담궈두면 단맛이 빠지고 물이 너무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맛이 덜하거든요. 빼서 물질을 제거하시고요. 이제 끓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물을 먼저 끓이고 다른 설탕물에다가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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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잎, 소금, 전분, 전분, 전분을 집어넣고 자, 공부로 공부로 섞어요. 공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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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은 다음에 물이 끓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호화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뒤지않도록 불을 좀 끄고요. 잠시 집어넣습니다. 정답 정답 좁은 다음에 자, 프레임을 이렇게 후화를 지키는 반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자, 중대 화가 될겁니다 중대 화가 될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봅시다 화가 오고있습니다 화가 중대 화가 오고있죠 오고있죠 눈 깜짝 놀랐어요 화가 오고있습니다 9 5 bị permanently 멈춤 멈춤 5 8 자 호화가 이런식으로 걸쭉하게 호화가 있죠 자 이렇게 호화가 완료가 되면 내려놓고 버스를 집어넣고 저어주시면 끝나고요 물을 뺀 충분히 물을 뺀 사과를 넣으시고 버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충전물이 만들어지면요 20도 정도 식혀가지고 파일 껍질을 가지고 만든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 만들어진 반죽과 충전물을 이용해서 애플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유지가 끝나는 반죽을 좀 치르겠습니다 하나의 병원이가 되면요 하나의 병원을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좀 치대면서 살짝 걸쭉해주고 살짝 살짝 칠해 주십시오 살짝 살짝 칠해 주십시오 살짝 살짝 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칠해 나가면 반죽의 일부분을 그리고 스캐퍼를 이용해서 잘라 봅니다 자 반죽의 일부분을 뗀 다음에 덧가루를 살짝 뿌리고요 앞으로 덧가루를 살짝 붙인 다음에 두께가 0.3cm가 되기고 3mm가 되게끔 밀어주십시오 가능한 원인으로 밀어주세요 자 바로 또 살짝 뿌려주고 두께가 0.3cm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충전물을 먼저 채우십시오. 옆 테두리를 자르기 전에 충전물을 채우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옆 테두리를 잘랐을 때 옆 테두리가 수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미리 충전물을 채우고 난 후에 옆 자르기를 하시는게 좋아요. 옆 반죽 자르기.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십시오. 뒤에서 옆 테두리 자르기를 합니다. 자투리 반죽이랑 새 반죽이랑 섞어서 다시 칠합니다. 밑 반죽은 0.3cm였죠. 이번에는 껍질 반죽은요. 위 껍질 반죽은 0.2cm입니다. 즉 2mm입니다. 파이를 만들때는 두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하나는 뚜껑을 완전히 덮는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격자 무늬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격자형 윗 커트를 격자형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잘라주세요. 혹은 0.2cm로 혹은 1cm로 만들어져요. 1cm로 잘라주세요. 1cm로 잘라주세요. 1cm로 잘라주세요. 자 클릭할게요. 다시 첨 till주세요. 1cm로 잘라주세요. 1cm로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간경은 0.5cm 정도 띄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다음 하나씩 건너뛰면서 뒤로 쫓아주십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었던 것을 뒤로 젖혀주시고 놓고 밑에 깔려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이렇게 쉬고요 0.5cm 정도 간경을 띄우면서 내려주시고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똑같은 요령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죠? 자 나중에 하나 좀 더 쉬면 될까요? 자 끝자락을 여러분 물질을 해주시는 거에요 접착시키면서 붙여주시고 나를 걷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옆부문을 좌측이 들을 수고 합니다 잘라서 모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계란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물질은요 두번 바릅니다 먼저 한번 먼저 바르고요 계란물질을 이쁘게 잘 발라야만 애플파이의 색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계란물에 고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시면서 보금보글 안칠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쓰셔서 칠하도록 하십시오 자 한번 칠했죠? 연이어서 한번 더 칠하겠습니다 계란물이 고이지 않게 신경쓰시면서 이쁘게 착색될 수 있게끔 균일하게 그리고 고이지 않게 신경쓰시면서 계란물을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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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겹자무늬로 뚜껑을 만드는 애플파이 형태를 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퍼프페이츄리 반죽의 유지싸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혹은 보장의 형태로 민 다음에 유지를 집어넣고 내 끝부분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자락을 모은 다음에 그 이음의 부분은요 잘 봉해 주십시오 다음에 숟가락을 눌러주는 이유는요 반죽과 유지가 잘 밀릴 수 있게끔 같이 밀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겉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딱 뒤로 반죽과 유지가 함께 잘 밀릴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겉가루를 충분히 뿌려주고 난 후 밀대로 가지고 반죽과 유지가 같은 대기로 밀릴 수 있게끔 위함께 눌러주면서 모서리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밀고 반죽을 위로 올린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때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만 성형을 했을 때 짝 두리가 적게 나옵니다 두께가 0.5cm 정도 얇게 좀 밀어지면 묻어있는 겉가루를 충분히 털어주세요 겉가루가 털어지면 삼겹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각을 잘 좀 잡아주세요 자 이제 폭풍이 줄이 마지막 작업인 성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폭 비추의 모양은 나비 형태에요 그 나비 형태의 폭과 길이는 폭은 4cm 길이가 12cm죠 이때 우리가 하나의 제품이 나오게끔 할 때 크기의 대수로 가서 24로 폭을 맞출 수도 있고 36으로 폭을 맞출 수도 있어요 24로 폭을 맞추면 12개짜리가 2줄 나오는거죠 36으로 폭을 맞추면 12개짜리가 3줄이 나오는거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36으로 제가 맞출건데 36으로 맞출 때 가장자리 끝자리를 반드시 잘라줘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결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자를건데 그 가장자리를 0.5cm씩 위아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6에 1cm를 더하는거 37이죠 그래서 폭은 37 그리고 가장자리 0.5cm 자르고 그 다음에 옆 폭에 그 피드빛을 한쪽으로 잘라내고요 밑에 0.5cm를 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이 36이 만들어진거죠 자 그러면 12의 배수 그 3배가 되는거죠 12 하나짜리 체크하고 24에서 체크하고 그럼 이제 12가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반대편에다가도 12,24 체크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잘라가지고 성형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은 얼마라고 했죠 4죠 4죠 그래서 4의 배수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4의 배수로 체크가 완료가 되면요 자 잘됩니다 이때 이때 길이가 12 혹은 4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거죠 두께는 두께는 0.7cm 가 좋고요 0.7cm 보다 높으면 꽃처럼 나오고요 0.7cm 보다 너무 얇으면 나비가 조금 빈약한데 싶어요 그러니까 0.7cm 두께로 맞춰주시고 자 한 다섯개만 침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개 될까요 자 잘 보십시오 양손을 양손 끝자락을 붙여준 다음에 두바퀴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두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두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끝자락을 붙이고 한바퀴 두바퀴 한주를 고정시키는 상태에서 두번을 돌리는 겁니다 한번 두번 이런식으로 성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폰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시폰케이크는요 흰자반죽과 노른자반죽으로 나누어서 각각 반죽을 만든 다음에 섞어주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흰자반죽은 우리가 많이 해왔던 머랭반죽법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노른자반죽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식폼법이라고 하는 노른자반죽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시면서 숙제하셔야 되겠고요 숙제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노른자반죽과 흰자반죽은 여러분들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 꼭 숙제하시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노른자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노른자반죽을 먼저 노른자반죽을 하기 전에 먼저 가루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그리고 베이징파우더를 집어넣고 비닐하게 섞습니다 비닐하게 섞어주고요 그리고 체로 쳐주세요 그리고 체로 쳐주세요 그리고 체로 쳐주세요 자 이블끼를 제거하고요 소금은 한쪽에 그냥 놨습니다 소금은 너무 입자 크기 때문에 체에서 걸리기 때문에 한쪽에 났어요 자 이제 노른자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른자를 집어넣어요 노른자를 집어넣고 거품기로 풀어줍니다 노른자를 다 풀었죠? 풀었으면 이게 별류법의 노른자반죽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가 들어와요? 설탕 소금이 들어가죠 그러나 식혼법의 노른자반죽은 노른자를 풀어준 후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거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거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물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 식용유가 들어간다 식용유가 들어간다 식용유가 들어간다 식용유가 들어간다 식용유가 들어간다 식용유가 들어간다 이위게 들어간다 식용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미리 체로를 붙인 밀가루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주세요 저어주는데요 언제까지 져냐면 언제까지 져냐면 설탕이 소금이 용이 되는 상태까지만 저어주세요 설탕이 용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낙의 틀에서 식품이 빠지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서 용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져보면 약간 남아있네요 한 번 더 저어주겠습니다 다시 만져보니까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오일을 넣습니다 향이죠 향 향을 넣고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노른자반죽을 완성했습니다 노른자반죽이 다 만들어지고요 머랭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노른자반죽의 머랭을 세 번에 나누어 섞으면 반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때 노른자반죽에 머랭을 섞기 전에 먼저 식품편에 이영질 물을 분무해 둬야 되겠습니다 좀 멀리서 뿌린 다음에 엎어놓으세요 큰 물방울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리 뿌려놓은 물들이 날아가지 않게 증발되지 않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머랭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머랭을 넣겠습니다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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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다음 두 번째 머랭을 집어넣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볍게 권합을 해주시고요 다음 모든 머랭을 닫았습니다 모든 머랭을 닫았습니다 깔끔하게 긁어서 다 넣고 가볍게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거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노른자반죽에 흰자의 거품을 골고루 분산시켜줍니다 라는 생각으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랭이 올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노른자반죽에 머랭 반죽을 섞었을 때 그 완성된 반죽의 비중은 0.4에서 0.4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0.4와 0.45는 상태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흐르는 경우에는요 비중이 0.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뻑뻑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0.4가 됩니다 0.4처럼 뻑뻑한 경우에는요 짤주머니에 담아서 짜는게 좋겠고요 지금처럼 비중이 0.45가 나올 경우에는 짤주머니에 담으면요 닿는 동안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닿는 것보다는 짤주머니에 닿는 것보다는 팬에다가 바로 부어버리는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45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죠 자연스럽게 흐르죠 4.5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르니까 60% 정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할 때 여기 위를 눌러주시고요 한번 때려서 여기가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오븐에 넣어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밤과자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집어넣고 풀어준 다음에 설탕 설탕, 소금, 물엿 비닐하게 혼합 후에 벗들어 얹어서 따뜻한 물에다가 중탕을 합니다 끝에 중탕의 온도는 43도예요 중탕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20도로 냉각을 시키는데 자연 냉각을 시키면 시험 시간 안에 완제품을 제출할 수 없으니까 찬물로 강제로 냉각을 시킨 후에 채칭 가루를 집어넣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휴지를 시키는 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계란을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부품을 우리한테 넣어주십시오 계란이 부어지면 소금 설탕 물엿을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계란이 아주 familia 기밀하게 혼합을 합니다 자 구미나게 혼합을 합니다 기밀하게 혼합옵니다 기밀하게 혼합이 되면 버터를 집에 넣어둔 중탕을 successive 간 assure 천천히 저으면요 43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3도까지 올리는데 천천히 저어주십시요 이때 설탕 물엿 소금이 다 용해가 되고요 버터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중탕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물엿이 설탕이 소금이 다 녹았고요. 그리고 버터가 다 용해가 됐습니다. 다 용해된 반죽을 찬물에 넣고 빠르게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천천히 저어서 비닐하게 냉각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물에 중탕을 포해서 반죽의 온도를 20도로 냉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죽에 냉각이 다 되면요. 채칭 가루를 집어넣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채칭 가루를 집어넣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냉장위지를 식혀야 되겠습니다. 냉장위지가 끝나면 반죽의 대기를 조절하고 난 후에 정형작업 모양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섞이고 있고요. 다 섞이면 결정업 모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반죽이 다 섞이면 돼지를 싸서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휴지를 시키겠습니다. 반과자 반죽 휴지를 시키는 동안에 앙금을 45g씩 분할 등을 이기해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휴지가 끝난 반과자 반죽의 되기 조절을 하는데요. 이때 되기 조절을 하는 밀가루는 같은 종류의 밀가루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틀을 쳐서 바닥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휴지가 끝난 반과자 반죽을 나누세요. 반죽을 치대면서 대기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조절을 너무 되게 하시면 감가져 터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반죽의 대기를 적절하게 맞추고 난 후에요. 이제 분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분할은 20g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반과자 성형을 시절하도록 하는데요. 희망금 45g 반죽 20g 그리고 깨 그리고 물 그리고 캐러멜 색소와 노른자를 섞은 착색제 준비했고요. 그리고 푸딩컵과 스프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깥쪽에다가 덧가루 묻힌 바깥쪽이에요. 손바닥에 놓고 안쪽에는 덧가루가 없죠? 안쪽에는 덧가루가 들어가면 안돼요. 안쪽으로 말아넣으면서 안쪽으로 말아넣으면서 말려 들어가게끔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 밑에 반죽이 너무 두껍게 되죠? 그러면 위쪽이 얇아져서 터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밀어주세요. 반죽 앙금을 밀어서 이렇게 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만 올려주세요. 살짝 다시 한번 싸고 있겠습니다. 양금을 올려놓고 오므리면서 넣어주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밀어넣는 거예요. 밀고 난 다음에 오므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살짝만 놓으십시오.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해서 한 철판에 놓을 열 개를 먼저 변형하겠습니다. 아, 성형을 하는거죠. 안금 싸기를 하겠습니다. 안금 싸기를 하고요. 살짝만 일러가세요. 다시 잡으십시오. 다시 잡으십시오. 발품을 밀어넣는게도 조금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움을 해주시오. 그 다음에 도움을 해주시오. 꼬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꼬리가 볼락이 떨어지고요. 앞부분에 계란을 칠하고 놔두십시오. 다시요. 다음의 꼬리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앞부분에다가 물을 칠하고 깨를 묻히고요. 다시 한쪽으로 때려주고 뒷부분에 뒷부분에 앞부분에 꼬리부분을 만들고요. 네. 깨를 묻히고 놓습니다. 퀸크업을 이용해서 물을 뿌려서 덧가루를 살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마르고 나면 윗부분만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말랐습니다. 그 위에다가 윗부분만 윗부분만 계란물질을 하시는 거예요. 옆부분은 윗부분만 윗부분만 두 번 두 번 칠하는 부분 계란물을 칠할 때는 고이지 않도록 각별히 쓰시면서 칠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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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식으로 두번에 걸쳐서 작색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마다라 컵케이크를 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믹싱볼에다가 버터를 넣습니다. 먼저 유연하게 해야 되겠죠? 유연하게 할 때는 몇 단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1단 혹은 2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지가 너무 단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1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중탕으로 해서 유연하게 하고 난 뒤에 2단 이렇게 하셔야지 유지가 너무 단단한데 2단 3단 이렇게 올리면 살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버터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2단 3단으로 돌려서 바로 유연하게 하고 다음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보관한 온도가 적절할 경우에는 유연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럴때는요 많이 돌리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설탕과 소금을 나누어 넣어도 좋지만 한꺼번에 넣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면 크리마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균일하게 혼합하기 기억하십시오. 균일하게 재료를 혼합할 때는 1단과 2단을 이용한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제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미적미적거리지 마시고 빨리 2단으로 돌려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균일하게 혼합이 됐습니다. 균일하게 혼합이 됐으면 이제 크리마죠. 크리마 3단! 자 보는 것처럼 계란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크리마를 시켜야만 비중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계란을 계란량이 좀 적으니까 세 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에 들어가면 항상 잊지 마시고 스크래핑 아시죠? 스크래핑 해주시고요. 자 스크래핑이 완료가 되면 자 2단으로 균일하게 섞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균일하게 섞였으면 아시죠? 충분히 크리마 자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 다시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이 들어가면 기억하시죠? 스크래핑 깔끔하게 스크래핑을 하시고 먼저 균일하게 혼합이죠?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으면은 2단으로 충분히 크리마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 나머지 계란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면 항상 그래왔듯이 믹스로벌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해주시고요. 균일한 혼합을 시켜줍니다. 균일한 혼합이 끝나면요. 삼방을 올려서 충분한 크리마가 시켜주십시오. 자 보는 것처럼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 믹싱볼을 믹스해서 끄내서 가루와 기타 포도주와 건포도 호두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는 물로 전처리하고요. 호두는 살짝 볶았습니다. 고기에다가 약간의 밀가루를 볶였습니다. 약간의 밀가루를 버무리는 이유는요. 건포도와 호두가 마데라 컵케이크 사이 중간중간에 떠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볍게 좀 섞고요. 가루재료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재료를 집어넣고 가볍게 섞다가 섞다가 어느정도 섞이면 포도주를 넣도록 하십시오. 적는게 미적미적거리시면 가루에 의한 몽울이 가져서 풀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매끄러운 상태가 이루어졌죠? 이번에는 패닝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패닝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균일하게 짜는게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제시하는 개수에 맞게 균일한 양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힙니다. 반죽을 반죽을 담아주십시오. 너무 많이 닮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닮으면 짜는 동안에 반죽이 위로 역류에서 지저버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20개를 남았습니다. 20개를 놓을 때 20개가 놓여져 있을 때 짤 때 80을 처음부터 맞추지 마시고 처음에는 50을 짜주십시오. 반죽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집어요. 반죽을 넣으면서 짤주머니를 위로 올려주십시오. 반죽을 넣고 위로 올리고 너무 많이 양을 담으시려면 반죽이 역류에서 보기가 휴가니까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 50%씩만 담아주십시오. 전면 50% 양으로 나중에 조금씩 더 짜가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담아 보겠습니다.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지시고요. 반죽을 집어넣고 짤주머니를 조금씩 위로 올려갑니다. 오마나 200% 10% 높 followed 10% 프리뉴 톡톡톡 12% 11% 11% 12% 11% 11% 12% 13% 14% 13% 13% 14% 24% 20% 15% 30% 29% 13% 15% 15% 15% 15% 15% 다시 처음부터 조금씩 더 무엇보다도 균일하게 수목이가 균일하게 짜여질 수 있게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균일한 양을 짜는게 마데라 컵케이크의 팬에 가장 중요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마데라 컵케이크는 굽기완료 1분 내지 2분 전에 끓여서 포도주로 만든 아이싱을 발라준 후 다시 오븐에 넣고 굳혀주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빈맨을 발라주세요. 여러분 빠르게 빈맨을 발라주세요. 5초 2초 3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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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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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박아듣는게 끝나면 다시 오픈해놓고 살짝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터쿠키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법은 크림법이 되겠습니다. 스탠물에 버터를 넣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됐죠? 설탕과 소금을 섞었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 넣거나 한 번에 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에 나누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섞였죠? 나머지스탑을 같이 넣어주세요. 자, 나머지스탑을 같이 넣어 넣고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으면 이번에는 크리마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마를 시키려면 세게 돌려야 되지 않겠으니 스탠벌을 붙이고 세게 돌려줍니다. 긁어주세요. 세게 크리마를 해서 연한 아이보리색이 됐습니다. 계란이 두 알이 들어가는데 하나를 먼저 집어넣고요. 천천히 적어서 계란이 튀지 않고 갑니다. 계란이 섞어주세요. 계란이 섞어주세요. 1, B, B, B B, L, K, G, G, High, K, D, . 여기다 재buster 섞으면 마찬가지로 크리마를 정 합니다. 충분히 크림화 시키고 난 후에 바닐라 향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손압을 해 주세요. 바닐라 향을 넣은 후에는 천천히 저어서 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반죽 만들기 중에서 크림화가 끝난 거죠. 털어내고요. 체친가루를 집어넣겠습니다. 체친가루를 섞을 때는요. 밑에 놓았던 행주는 잠시 치워두시고 갈아엎고 자르시고 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갈아엎어주세요. 먼저 천천히 잘라주시고 갈아엎고 자르고 갈아엎고 자르고 팔아엎고 자르고 갈아엎고 갈아엎고 자유가 출근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죽이 어느정도 덩어리가 지면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별모양 깍지를 끼운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서 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에 별모양 깍지를 끼우고 짤주머니 뒤로 절친 다음에 반죽을 담아서 버터쿠키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모양으로 짜지 않습니까? S자와 장미모양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뒤로 짤주머니를 절친 다음에 반죽을 넣으면서 짤주머니 위로 올려주십시오. 넣으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많이 넣지 마세요. 술의 열에 의해서 버터가 녹으면 쿠키의 바삭함이 사라지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잡든 왼손과 오른손 편한대로 하시고요. 먼저 제가 왼손잡이긴 한데 오른손으로 먼저 반죽을 S자로 잡으도록 할게요. S자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한가지 형태를 정했다면 그 형태 그대로 균일하게 짜시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크기, 간격, 두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게 짜라는 얘기죠. 두께는 1cm가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간격은 2.5cm를 유지해 주십시오. 한줄을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줄은 억달리기를 짜시는거에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잡을때 요령입니다. 자기가 짤 수 있는 정도만큼만 중간에서 짤주머니를 끊은 다음에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S자로 여러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를 정했다면 그 모양으로 균일하게 짜셔야 되겠고요. 두께는 1cm로 균일하게 짜주시고요. 1cm 미만 그리고 간격은 2.5cm 요런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미 모양으로 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편하신 쪽을 잡으시고 자 먼저 오른손으로 잡았을때 한줄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균일한 두께가 아주 중요해요. 끝날 때 쯤 되는 손은 힘을 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반쪽을 이렇게 힘을 빼고 붙여주세요. 자 한바퀴 불고 반바퀴 불고 힘을 빼고 붙여주시고 균일한 두께 균일한 간격 구려하시면서 짜셔야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짜실때는 엇갈려서 자 이번에는요 왼손잡이를 위해서 왼손으로 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간격 균일한 두께 균일한 크기 균일한 모양 요런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짜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S자형이랑 나비형 죄송합니다 장미형 두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혹은 둘 다 짜 라고 하시니까 둘 다 좀 연습을 하셔서 능숙하게 이번에는 마카롱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은요 머랭을 올린 다음에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섞어서 반죽을 완료하는 거거든요. 이때 머랭과 아몬드 분말이 잘 섞일 수 있게끔 중간에 슈가 파우더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재료를 채칠 때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게끔 섞은 후 채를 지는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머리를 올리기 전에 저에게도 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릇에다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집어넣고요. 먼저 균일하게 혼합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한 뒤에요. 자체척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척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척으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두세번입니다. 자 이제 두세번에 아멘 이런식으로 아몬드 분말과 슈럭 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해서 칠을 쳐둔 후에 모래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거품을 좀 올린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모래를 만들기가 용이하겠습니다. 거품이 올라온 상태에서 설탕을 나눠 놓습니다. 양이 적어서 두번에 나누어서 씁니다. 머랭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올라오면 바닐라 향을 섞어야 되겠죠. 바닐라 향을 넣고 무선건으로 두기라기에 트지않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가루재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정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얼마만큼 숨을 줄일 것이냐. 계란 흰자의 기포를 꺼뜨릴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어주면서 계란 흰자의 기포를 꺼뜨리는. 즉 숨을 죽이는 매끄러운 반죽의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짰을 때 원반형의 형태로 퍼질 수 있게끔. 퍼질 수 있게끔 숨을 줄여보는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면. 융키어나면서 매끄러운 상태에 약간의 흐름성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짰을 때 원반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짤 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을 짤 주머니에 담아서 짤 때. 미리 이제 패닝한 철판에 적절한 준비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형철판에다 실리콘 페이퍼를 깔았는데요. 마카롱의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형태가 잘 나오는 것은 형철판에 실리콘 페이퍼를 깔았을 때 가장 형태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실리콘 페이퍼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페이퍼를 준비해 가든지 아니면 실리콘 페이퍼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요. 실리콘 페이퍼와 가장 좀 유사한 조건으로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철판에 기름을 얇게 아주 얇게 발라서 짜면 실리콘 페이퍼와 동일한 효과를 내서 좋은 형태의 마카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철판의 상태가 좋지 않는다면 이제 백노지에 윤기나는 부분에다 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종류에다 짤 시에는 완제품이 이쁘게 나오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가장 제품이 잘 나오는 상태인 형철판의 실리콘 페이퍼를 깔고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은요. 거품형 반죽입니다. 거품형 반죽은 거품이 꺼지면 안 되죠. 지나치게 거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짤 주머니를 잡을 때 중간에 잡기보다는 끝자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오른손잡이기 이어서 왼손으로 짜고 있습니다. 직경의 크기는요. 시험장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짜입니다. 그러나 균일하게 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균일한 크기로 하나의 형태를 자기가 정했다. 그럼 그 형태로 균일하게 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하열을 잘 맞춰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짠 것은 보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 나중에 짠 것들은 아직 안 퍼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싹 퍼지면서 윗부분이 매끄럽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는데 건조는 한 30분 정도 시키면 되는데요. 건조의 확인법은 반죽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묻어나지 않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건조시킨 후에 굽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마들레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레는요. 제조법이 1단계법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밀가루, 설탕, 소금, 베이킹파우더 여기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빼고요. 밀가루, 설탕, 베이킹파우더를 골고루 혼합을 합니다. 골고루 혼합을 한 다음에요. 골고루는 누워부터 무릎을 한 번에 coal을 끌고 우기도 rotate. 골고루는 간을 brutal tan과 아픈 피를 서로 힘을 줄게 됩니다. 설탕, 베이킹파우더 최고 앞으로도 끌고 세브로 채우세요. 너嘴, 너벌 – 엑어 – 하나,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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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을 돌 și,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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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물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풀어줍니다. 계란을 풀어줍니다. 계란을 풀어준 다음에 계란을 두 번에 나누어 넣어주세요 계란을 두번에 나눠 넣지 않습니까? 넣고 이제 균일하게 섞어주십시오.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지금 레몬필 레몬필을 시험장에서 주면 간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간판으로 갈아서 계량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간판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껍질만 덮여내가지고 칼로 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레몬필을 넣고 섞은 다음에 용해버터입니다. 용해버터는 녹인 후에 중탕에서 녹인 후에 30도로 냉각을 시켜서 집어넣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마들렌의 요구사항에 마들렌을 휴지 시킬 때 실온 휴지를 시키십시오라고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실온 휴지를 시키려면 시키면 반죽이 질게 되죠. 그래서 용해버터를 용해시키고 난 후에 집어넣을 때 온도를 30도로 냉각을 시켜서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32도, 3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해시킨 후에 적절하게 냉각시킨 용해버터를 이렇게까지 가볍게 저어줍니다. 좋습니다. 용해버터를 집어넣고 가볍게 그리고 균일하게 거품이 많이 있는지 않게 시켜쓰면서 거품이 일어나면 마들렌의 껍질쪽에 기포가 많이 흘립니다. 거품이 있지 않게 그렇지만 균일하게 혼합이 될 수 있게끔 거품이 있지 않게 혼합을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온 휴지를 시키는데요. 실온 휴지를 시키는 동안에 마들렌 펜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요. 마들렌 펜에다가 쇼트닝을 바르고 그리고 밀가루를 뿌리는 이런 이형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트닝을 묻힌 후에 너무 고이지 않게 너무 많이 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마들렌 펜에다가 골고루 쇼트닝을 바르세요. 고이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골고루 고석고석 잘 발라주십시오. 자 이제 쇼트닝을 다 바르고 난 후에요. 밀가루를 위에다가 뿌릴건데 밀가루를 뿌리는 이유는요. 쇼트닝이 고여 있으면요. 마들렌 펜피가 튀겨지기 때문에 그런 튀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살짝 뿌리시는겁니다. 뿌린 부분만 뿌리는 부분 잘 확인해서 그 부분 뿌리시고요. 뿌리고 난 후에요. 밀가루를 털어낼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털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마들렌 펜에다가 반죽을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에 원형 모양 깍지를 끼운 다음에요. 이 끝부분을 막아서 반죽이 흐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짤주머니 뒤로 젖히시고요. 반죽을 담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요. 채워놓는데요. 80%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누르시다가 힘을 빼고 누르시고 누르시고 힘을 빼고 들으시고 이런식으로 해서 80%를 채우시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조금만 부족하니까 다시 좀 닫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에다가는 살짝 더 짜서 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좀 적다 싶으면 조금 더 짜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를 균일하게 짜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쿠아즈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쿠아즈도 마찬가지로 머랭을 만들고 난 후에 가루재료를 이렇게 섞는 식으로 만듭니다. 이때 이제 가루재료는 머랭을 만들기 전에 균일하게 혼합한 후에 채를 치도록 하십시오. 지금 밀가루, 아몬드 분만, 슈가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에 채를 세 번 쳤습니다. 여기 놔두고요. 자,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란 흰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저어주면서 풀어주다가 그리고 이제 좀 두부와 중소로 좀 힘을 넣어서 거품이 끼면 설탕 한 세 번에 나누어주면 아주 쉽게 머랭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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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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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설탕을 넣기 시작하십시오. 설탕의 양이 되니까 세 번에 나누겠습니다. 설탕의 양이 되니까 세 번에 나누겠습니다. 설탕의 양이 되니까 세 번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머랭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런 상태로 머랭을 만들고 난 후에요. 가루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재료를 넣고요. 가볍게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가능한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섞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꾸아주는 가루 재료를 섞을때요. 가능한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가볍게 가볍게 혼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품이 살아있게 섞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품채가 이렇게 살았을 때 그러면서 얼추 가루 재료를 들이 빈하게 혼합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섞어난 후에요. 자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뻑뻑한 상태죠. 거품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창판에 백무지를 깔고 윤기나는 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다쿠아즈트를 놓고요. 그 위에다가 반죽을 짜고 스크래퍼로 긁고 다쿠아즈파를 드러내고 슈가파워덕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츠벙을 뒤로 젖히고요. 반죽을 넣어주세요. 자 거품채가 꺼지지 않도록 다쿠아즈는 거품채가 꺼지면 안돼요. 거품채가 꺼지지 않도록 빠르게 자동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거품용은 짤주머니에 담고 난 후에 끝자락을 잡고 짜시는 거에요. 끝자락을 잡고 저는 이제 왼손자락이나 왼손으로 들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짜실 때도 마찬가지로 끝자락을 눌러주시는 거에요. 이렇게 끝자락을 눌러야만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쿠아즈 틀에 반죽을 짤때는요. 약간 좀 많게 한 120% 정도 짠 다음에 스크래퍼로 위를 평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반죽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또 담고요. 끝자락을 잡고 눌러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윗면을 평평하게 플라스틱 스크래퍼라든지 혹은 스파츄라를 쓰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도구는요. L자형 스파츄라가 되는데 시험장에 L자형 스파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는 게 플라스틱 스크래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깔끔하게 처리 됐죠. 이번에는요. 다쿠아즈 틀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요 위에다가 슈가파우더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파우더를 뿌릴 때는요. 처음에 가볍게 한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더 뿌리신 다음에 그리고 한번 더 뿌리신 다음에 오븐에 넣고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거제빵 실기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연할 제품은 치즈케이크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험장에서 재료 계량이 끝나고 나면 먼저 작업 진행에 맞게끔 재료들을 나누시고 도구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진행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사전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림치즈는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시험장에서 이 크림치즈가 제공이 될 때 실온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차갑고 단단한 상태라면 중탕을 해서 부드러운 상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당연히 시작 전에 실온에서 실온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버터인데 이 버터는 마요네즈 같은 상태인 포마드 상태 마요네즈 상태는 포마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포마드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할 때 노른자에는 흰자가 약간 들어가도 상관없으나 흰자에는 노른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계란을 분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치즈케이크 펜으로 제시된 모양인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제시가 됐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시된 요구사항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펜에다 할 때는 먼저 쇼트닝을 바르고 설탕을 이렇게 묻혀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중력분 들어갔죠? 중력분 미리 채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채취를 하고 이렇게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좀 더 밤에 여유를 좀 갖고 이제 시작을 가시면 도립하자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크림치즈케이크는 어떤 제조법으로 만들죠? 자 책을 보십시오. 별리법이죠? 별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흰자를 중심으로 한 흰자 반주 노른자를 중심으로 한 노른자 반주 각각 만들고 난 후에 섞는 방법을 별리법이라고 합니다. 즉 계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눈다 라는 의미에서 별리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만들 때는 머랭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노른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죽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노른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크림치즈케이크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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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크림치즈케이크 크림치즈케이크 시켰어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이 되네요 그 다음에 버터를 포마드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포마드 상태로 만든 버터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몬주스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크림치즈 버터 레몬주스 미리 섞였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거품기가 하나 정도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 반죽을 만들 때는 거품기를 닦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나중에 흰자 반죽을 했을 때는 좀 닦아야 되겠죠 자 노른자 반죽입니다 이 노른자에다가 별리법이니까 설탕이 들어가겠죠 바로 집어넣으면 덩어리가 생기니까 노른자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노른자가 풀어주면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어느정도 아이보리색이 되면 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체로 칠 중력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유를 넣는데 우유가 겨울이라 겨울이면 우유가 차겁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약간 데워서 집어넣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우유를 중탕을 겨울이니까 하셔야 되겠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유 중탕 하겠습니다. 시험량에서 치즈케이크의 제시 온도 책을 통해서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20도입니다. 항상 시험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동영상에서 글에서 얘기하고 있죠. 겨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유를 중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료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차가운 우유를 써도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겨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유를 이렇게 중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탕은 우유를 아까 노른자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럼을 집어넣고 중력분을 집어넣고 가볍게 섞지 않았습니까? 우유를 넣고 마찬가지로 가볍게 섞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많이 섞게 되면 블루테인 생겨 치즈케이크 표면을 심하게 갈라지게 하는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유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자 이런식으로 거의 물주나면 됐죠? 자 그러면 작업의 편의상 작업의 편의상 노른자를 크림치즈와 버터 레몬주스가 섞인 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크림치즈가 몽우리가 풀어질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몽우리가 풀어질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몽우리가 풀어지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노른자를 중심으로 한 노른자 반죽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죠? 손으로 머랭을 만드는 방법, 믹서를 이용해서 머랭을 만드는 방법. 지금 이제 치즈케이크에는 흰자의 양이 적기 때문에 머랭을 손으로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품기는 시험장에서 하나만 제외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노른자 반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 거품기는 깨끗하게, 기름기가 없게 깨끗하게 닦아서 손으로 머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으로 머랭을 만들 때는 힘이 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계란 흰자만 거품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씩 나누어 넣는 방법이 쉽게 손쉽게 머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로 머랭을 만들 때는 기계에 힘이 좋기 때문에 빨리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이 빨리 일어나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거품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머랭을 만들 때는 힘자만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설탕을 전량 집어넣고 머랭을 만드는 방법이 좋다라고 제가 이제 글로 표현을 했죠. 자 이제부터 손으로 머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한 50% 정도 올라오면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 넣습니다. 한번 넣고 휘핑을 하고 또 3분의 1을 넣고 휘핑을 하고 3분의 1 전부를 넣고 휘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머랭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변리법에 있어서는 머랭의 상태가 미디엄피크라고 해가지고 85에서 90% 정도의 머랭 상태를 만든다면 우리 치즈케이크에 있어서의 머랭은 70% 정도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지는 이렇게 처지는 상태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랭을 노른자 반죽에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된 노른자 반죽 완성된 머랭 반죽 자 노른자 반죽에 머랭을 섞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가볍게 섞고요. 전체적으로 반죽의 비중이 0.65에서 0.7 이건 절대값이 아니라 즉 절대값이라는 것은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설정해놓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제 생각에 0.65에서 0.7 정도 여러분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시하는 비중값이고 그 근처의 근사지값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맞추어서 만들어보시면 좋은 제품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6에서 0.7이라고 하는 비중값을 생각하면서 섞어야 되겠죠. 머랭을 집어넣고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섞습니다. 또 한 번 넣고요. 들어 올려주시고 마지막 머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주시고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상태에 눈여겨보시고요. 비중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비중을 맞추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추시오가 아니라 비중을 측정하시오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중값을 정해준 게 아니라 비중을 측정하는 능숙함 능숙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제품의 부피감을 어느 정도는 맞춰준다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중을 능숙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페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쇼트닝을 바르고 설탕을 묻힌 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한번 바르는 요령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쇼트닝을 가볍게 두껍지 않게 바르셔야 되겠어요.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약간 넣고 굴려주세요. 굴린 다음에 굴린 다음에 바닥에다가 터를 해 주십시오. 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무개, 수무개가 제시양입니다. 그래서 수무개를 준비를 하시고 그 수무개에다가 골고루 페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비중이 0.6에서 0.7 정도가 이어놓은 상태인데 요걸 때 짤주머니로 담거나 혹은 비이커로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이커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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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탭핑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오븐에 넣고 중탕으로 치즈케이크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마패닝이 끝난 반죽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 온도는 밑불이 150에 윗불이 200이 되겠고요.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정도 되겠습니다. 굽는 원리는 우선 팽창하기 전에 윗색을 내고 그리고 난 뒤에 온도를 빨리 낮추어서 팽창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고요. 우리가 쇼트닝을 바르고 설탕을 바른 이유는 뒤틀림 없이 수평이 되게끔 위로 팽창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찌는 과정에서 증기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되면 또 갈라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템포를 열어주고 5분 문을 열어주는 일련의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또 실습하시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물을 붓는데 우리 팬에 3분의 1 정도의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을 열어주고요. 자 집어넣고 난 후에 그리고 3분의 1을 채워줍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물의 온도는 한 35에서 40도 정도 따뜻한 따뜻한 물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2분에 넣습니다. 자 넣고 뚜껑을 닫고 높은 온도에서 빨리 착색을 내고 그리고 난 뒤에 15분 정도 되면 펜프를 열어주고 색이 너무 원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색이 낫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서 문을 열어서 더 이상 색이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시간이 한 35분에서 40분은 참고고요. 전체 제품의 색이라든지 상태를 봐가면서 시간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운 후 틀에서 빼서 접시에 놔봤습니다. 착색은 이 정도의 착색을 맞추셔서 구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호두파이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두파이는 크게 껍질반죽 충전물반죽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재료개량 시험은 껍질반죽으로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충전물은 시간이 나는대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껍질반죽 만드는 법을 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을 스텝물에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집어넣고 녹여주세요. 녹여주세요. 설탕을 넣고 녹이겠습니다. 녹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른자를 넣고 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차다보니까 잘 녹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이렇게 저어서 녹이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과 설탕을 녹이고 노른자와 생크림을 풀어줬습니다. 다음에는 밀가루를 채취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 위에다가 바로 가루를 넣고 체를 치겠습니다. 지금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제시한 쇼트닝이 차겁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날씨가 더워서 쇼트닝 자체가 너무 말랑말랑하면 고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쇼트닝을 냉동실에 넣어서 굳혀놨습니다. 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밀가루를 버무리면서 쇼트닝을 화이트기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지가 품알 크기 상태로 잘라지면 홈을 만들겠습니다. 자 홈을 만들고 액체제료를 세 번에 나누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을 만들고 가요. 만약에 쇼트닝이 냉장고에 넣어서 굳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 정도 대충 섞은 상태에서 비닐에 놓고 싸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리 쇼트닝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서 굳힌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조금 만져서 한 덩어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의 상태에 따라서 반죽을 섞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시험장에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껍질의 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껍질의 결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입자의 상태를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의 길이라든지 결의 선명함은 유지의 입자가 있고 유지의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결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느냐 보기에 맞게끔 섞어주는 정도가 달라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리 유지를 냉동실에 굳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비닐에 쌓일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섞은 상태에서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에 넣고 휴지하는 동안에 충전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충전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물을 우리가 만들 때 만들 때 아 호두 호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볶아서 사용하시오 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들 우리는 호두를 볶아야 되는데 제가 그 키포인트에도 적어놨듯이 호두를 이렇게 볶다가 태워먹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호두를 태워먹으면 이제 우리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 만약에 걱정이 되면은 호두를 먼저 이렇게 넣어놓고 좀 가벼운 일들을 하면서 주의하면서 호두를 구워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두를 5분에 집어넣고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리는데 5분 동안 이렇게 5분만 호두만 받아보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묶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호두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호두 5분에 넣겠습니다. 또 집어넣고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도 좋긴 한데 만약에 시험에 타이머를 못쓰게 한다면 타이머어치 같은 것도 활용해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충전물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스탠물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집어넣는데 이 설탕이 이 스탠물 바깥쪽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부어주세요.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그 설탕이 타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설탕이 물에 용해되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차에 물려 들어갑니다. 또 물려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바깥쪽에 묻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다 흡수가 되면 흡수가 되면 그때 불을 불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팔팔 끓어서 설탕만 용해만 들면 되겠습니다. 용해만 들면 되는데 이게 간혹 옆에 탈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끓이는 동안에 또 같이 계란을 풀어주세요. 복음이 가능한 일지 않게 계란을 풀어주시죠. 보시면서 보시면서 더불이 강간 남기지 않게 풀어주세요. 이때 신경은 호두에 지금 타지 않으면서 설탕이 요게 되고 있죠? 오븐 한 번 살짝 보면 아주 2분 경과 그럼 미리 멍하니 서있으면 시험장이 난데요. 뭔가 해야돼. 계피를 집어넣는데 계량후에 물 15g의 계피를 풀어서 넣으라고 제가 책에다 썼죠? 이렇게 풀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끓고 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끓이는 동안에 호두가 다 익었습니다. 5분에서 6분 정도 걸려면 호두가 다 볶아졌어요. 좀 이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다 용해가 됐어요. 물에 설탕이 다 용해가 됐고요. 뜨거운 상태에서 집어넣지 마시고 조금 식혀서 집어넣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계피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계피를 풀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계량후에 별도의 물에다가 계피를 지금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어느정도 식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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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으면서 저으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계란이 차갑거나 여름에 계란을 넣으면 냉장고에 있잖아요. 계란이 차갑을 때는 온도를 시럽의 온도가 아 시럽이 아니라 물에 설탕과 물엿이 녹는 것을 높은 온도에서 집어넣도 되고요. 계란이 좀 따뜻하면 70도까지 내리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섞였고요. 그 다음에 대피 대피 넣어서 이제 섞습니다. 자 대피를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계피가루가 이렇게 뜨는 일이 안 생겨요. 이렇게 뜨지 않고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익을 수 있는 계란이라든지 컵듀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 갖춰서 완벽하게 익지 않고 잘 됐지만 이렇게 하면 혹시나 익을 수 있는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됐죠. 요거는 요거는 좀 지금 거품이 많이 있으니까 이 거품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기에다가 흰 종이를 이렇게 덮어 놔서 성형하는 동안에 잠시 나갔다가 성형이 끝나면 그때 거두면 완벽하게 이 거품이 제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개수가 7개입니다. 그래서 호두는 총량을 35g으로 해서 7등분을 했고요. 자 반죽은 7개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장이 끝난 반죽을 치대해 주십시오. 살짝 만약에 자꾸 이렇게 붓는다면 지금이야 냉이 잘 먹었기 때문에 반죽이 이제 냉이 들어간 상태를 먹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냉이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가볍게 치대면 되지만 혹시나 자꾸 달라붙으면 더운 여름에는 자꾸 달라붙거든요. 뿌려가면서 이렇게 치대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매끄럽게 치대는게 아니라 좀 약간 좀 부족하다 싶게 치댄 다음에 한 7분의 1정도 7분의 1정도 잘라가지고 다시 치대해 주십시오. 다시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매끄러운 상태로 치대셔야 되겠습니다. 치대시고 난 후 자 그리고 자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돌리면서 돌리면서 돌리시면서 네 두께가 0.3cm 즉 3mm 정도로 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mm 정도 3mm 정도 3mm 정도 그래서 이 파이팬이 됐을 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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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오는 정도 그러면서 두께가 0.3cm 자 들어서 앞에 놓고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손으로 손으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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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자 이 파이팬 바깥으로 나온 이 반죽들을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자릅니다. 돌리면서 수직으로 제가 왼손 자리네요.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이 부분은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돌리면서 자르셔요. 자르신 다음에 이제 우리 호두파이의 하이라이트 가장자리의 무늬내기 무늬내기가 되겠습니다. 요령은 이렇습니다. 양손에 엄지와 직게를 이용하시는거에요. 엄지와 직게를 이용하셔서 반죽을 반죽을 양손에 엄지와 직게 손가락으로 눌러줘요. 겹쳐주면서 눌러주시면 톱니바퀴처럼 가장자리과 가장자리의 주름이 잡히겠습니다. 요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엄지와 엄지와 집게 양손에 엄지와 집게를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양이 다 만들어진 껍질 반죽 안에다가 일곱 일곱 등분 35g씩 나는 호두 한 부분을 35g이죠. 35g을 넣습니다. 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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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펴주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아까 그 끓일 충전물에 종이를 덮어놨어요. 종이를 덮은 이유가 바로 소포. 거품을 꺼뜨리기 위함이죠. 자 거품을 키포로 이렇게 쫙 보십시오. 완벽하게 제거 안했죠? 이 상태에서 붓기위에서 좀 이렇게 자 밑에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비까지 자 그죠? 그 다음에 충전물을 부을 때 이 양을 다 써야 되는게 아니에요. 다 쓰는게 아니라 적절하게 붓는게 중요하고요. 펜에 한 40% 정도 그래서 펜 양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남거든요. 남는데 막 갖다 많이 부으시면 네 부으시면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굳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오늘은 네 185에 윗불이 185에 네 이렇게 오븐에 드셔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거품을 제거해도 우리가 이제 채로 거르거나 혹은 종이를 덮어서 거품을 제거해도 붓는 과정에서 거품이 올라오면서 이 표면에 기포 자국이 생겨요. 이 배합당 특징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상류에는 분무기로 분무해가지고 이 표면에 기포를 소포시킨 후에 집어넣어서 구워야만 윗부분에 기포 자국이 없이 매끄럽게 나온다는 거 예 이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뿌린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구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셔서 예 예 제 책 많이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거할 밤 저작 김창석입니다. 이번에 신규 과목으로 네 가지가 추가되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초코롤을 설명드리고 시연할까 합니다. 초코롤 시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초코롤을 만들 때 주의사항 합격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제로 이제 베이킹 소다가 들어갑니다. 베이킹 소다의 양이 2g 정도 되는데 이 2g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만약에 베이킹 소다가 균일하게 섞이지 않으면요 한쪽 혹은 일부분이 부풀고 다른 부분을 부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루 재료에 넣어서 아주 잘 섞거나 혹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물에 물에 12g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물에 베이킹 소다를 녹여서 집어넣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달걀 너품을 꺼뜨리는 작용 즉 소포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소포작용을 대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하나는 중탕법을 쓰는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품을 100%까지 올리는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탕법으로 거품의 안정성을 높이다 보면 시험 요구사항에 제시된 온도를 못 맞힐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중탕을 시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충전물로 가나슈를 만드는건데 가나슈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적다보면 가나슈를 끓인다는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생크림과 초콜릿을 가지고 가나슈를 끓이는거 그리고 가나슈를 끓인 다음에 또 충전물로 바를 때 적당한 굳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굳기를 조절하는거 그리고 또 생크림의 종류라든지 초콜릿의 종류가 시험장에서는 어떤게 나올지 또 미지수고 그러한 재료적인 특성에 따라서 가나슈의 상태가 또 다를 수 있다는거 이 부분이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코롤은 굳고 난 후에 식혀서 롤링을 해야 됩니다. 식히는 과정에서 수분이 너무 마르게 되면요 이게 롤링을 할 때 표면이 터지면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터짐을 망지하기 위해서 식힐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시켜야 된다는거 이게 시험장에서의 냉각에 좀 어려운 사항이 될 듯 쉽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실습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습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초코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탕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가스버너와 중탕 물을 준비해 놓고요 열을 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열하면서 어느정도 물의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이때 어느정도 라고 하는 것은 한 80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중탕법 먼저 다이야를 집어넣겠습니다. 달걀을 푸는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달걀을 풀지않고 설탕을 집어넣으면 좁쌀같은 덩어리가 생깁니다. 푸는걸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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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달걀 표면에 거품이 쫙 낀걸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다 풀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탕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들어갑니다. 설탕을 넣으면 균일하게만 섞어주면 됩니다. 녹일 필요도 거품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설탕을 풀지 않고 80도 이상 되는 물에 올리면요 달걀이 익을 수도 있습니다. 익죠. 당연히 익게 되죠. 그러니까 설탕을 푼 다음에 달걀에 설탕을 푼 다음에 올리셔야 돼요. 이러면 달걀의 익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올려놓고요. 지금 소리가 좀 세게 들죠. 그래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뽀글뽀 올라오고 김이 올라오면 8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어져요. 너무 세게 저으면 온도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 원하는 것은 43도 온도를 그냥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걀에 설탕을 용해시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걀에다 설탕을 녹이게 되면요 거품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거품이 안정적이면서 착색이 균질화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질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질겨진다는 것은 완제품을 구웠을 때 이야기 가 되겠습니다. 이게 43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예측을 하고 온도계를 꽂아 본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고동색으로 변하거나 약간의 김이 올라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메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거품이 일어나서 진한 고동색 그러니까 달걀에 설탕이 용해되면 연한 노랑이 진노랑 고동색으로 변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이 4인 1조로 혹은 3인 1조로 조별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도 내가 매일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헬퍼 도움을 주는 입장에 할지라도 옆에서 반죽의 변화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경은요 이렇게 중탕이 끝났으니까 믹서기에 장착하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탕이 끝난 반죽을 지금 믹서기에 장착하고 고속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은 손으로 수작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3단으로 바로 돌리면서 휘핑을 하는 겁니다. 휘핑을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이 믹싱볼이 중탕이 되어 있는데 믹싱볼이 좀 차가워지면 휘핑에 상관없이 휘핑에 상관없이 휘핑의 정도에 상관없이 바로 멈추시고 2단으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온도가 떨어졌는데 고속으로 계속 돌리면 거품이 일어나는게 아니라 거품이 그 다음에는 꺼집니다. 그리고 거품이 거칠어요. 꺼지면서 거칠어 지니까 먼저 3단으로 돌리다가 믹싱볼을 살짝 만들어봤을 때 차가워지면 실온 온도로 차가워지면 2단으로 바꿔서 이렇게 중속으로 계속 돌려서 배급을 맞추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습 들어갑니다. 차가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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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품은 한 60% 뿐이 안 올라왔어요 보면 그냥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멈춘 이유는 지금 이 믹싱볼이 차가워 졌습니다 이 차가워진 상태이면 고속으로 돌려도 거품은 올라오지 않고 거품이 삭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단으로 옮겨서 돌리시면 돼요 근데 나는 거품을 반죽 온도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혹은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받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 때 같은 경우에는 반죽 온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시된 반죽 온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2단으로 돌리면서 거품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 까지 2단으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 의 거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봐 보셨듯이 휘퍼가 지나가면서 자국이 생기는 거 자국이 이제 선명함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 거품의 색 거품이 들어가면서 그 거품에 의해서 빛의 산란에 발생되고 빛의 산란 산란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미색이 되어가는 그런 색의 변화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반죽을 달걀 반죽을 찍었을 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자 이런 걸 보고요 거품이 이제 100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바닐라 향이 들어간다면 이제 바닐라 향을 여기서 집어 넣고 1단으로 돌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닐라 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고 자 다음 공정인 가루 섞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루 섞기를 하는데요 믹서에서 탈착하여 자기 작업대로 돌아온 후에 지금 거품기를 일명 휘퍼라고 부르죠 이 거품기를 이제 빼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 반죽이 묻어있으면 이 믹싱볼에 이렇게 때려요 자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이 살이 부러질 수도 있고 이제 지나친 소음으로 이제 작업 환경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자리없이 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휘퍼는 치우고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루 안에 베이킹 소다를 넣었습니다 베이킹 소다가 2g이기 때문에 아주 잘 균질화 시켜서 체질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g의 물이 있는데 12g의 물에다가 소다를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가루를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올려주세요 완벽하게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 이정도에서 멈추시고요 자 여기 우유와 이제 물을 넣을 건데 이렇게 애벌반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유 넣고요 다음 물도 넣습니다 그냥 스탠볼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반죽의 일부분을 스탠볼에 넣습니다 그리고 애벌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반죽의 온도를 맞춰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의 이제 온도 조절법은 바로 이제 물과 우유 특히 우유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물의 온도를 높일 순 없어요 예를들어 이제 베이킹소다가 들어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인 상태에서는 물의 온도를 높이면 베이킹소다가 너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도는 뭐 적정 반죽 온도에 맞춰서 물 온도를 맞추고 우유는 좀 온도를 높여도 되겠죠 반죽 온도에 맞춰서 자 들어 올리면서 지금 애벌반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올리면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다 섞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벌반죽을 본반죽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 올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코코아 파우더가 계란 거품을 꺼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들어 올려 줘야 됩니다 지금 반죽 온도를 고려해서 달걀에 달걀 중탕시 많이 온도를 높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거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반죽의 일부분을 띄어서 반죽 표면 위에 이렇게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겹쳤을 때 나비 모양이 생겼다 사라지는 이 포인트 자 비중을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요구사항은 비중은 측정하시오 그래서 비중 측정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그렇지만 제가 책에 제시한 비중 숫자인 0.4에서 0.45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예를들어 0.39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반죽의 비중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정도 0.4 이하 0.38 36이 나오면 몇 번 이렇게 저어서 패닝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비중을 측정하시오 니까 요구사항은 비중을 잘 측정해서 정확하게 감독관님에게 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패닝하기 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저어서 거품을 잘 맞춰야 되고요 상태를 자 그럼 미리 물 온도는 재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은 이제 100이 되겠고요 용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용기 소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을 먼저 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반죽을 여기다 넣어요 자 이렇게 좀 들어서 재고 자 가볍게 툭툭툭 짠 다음에 자 플라스 스크래프로 딱 해줘요 100이니까 아주 간단하죠 0.42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용기 소고했으니까 42g 그리고 0.42죠 제가 제가 제시한 비중상태 0.4에서 0.45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올레벨으로 붓고요 자 혼자 이제 반죽을 평철판에다 부을 때는요 먼저 최대한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 다음에 볼을 앞쪽에다 걸치고 턱에다 그 다음에 잘 긁어서 나머지도 해주는게 좋습니다 힘이 좋으면 벌쩍 들으면 되죠 그러나 힘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펼고 깨끗하게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양이 되게 적어요 반죽량이 얇게 되더라구요 보니까 평평하게 펴주시고요 종이가 앞쪽으로 올 경우에는 반죽이 일부분을 띄어서 이렇게 벽에 붙이면서 귀로 젖혀주시면 돼요 젖혀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평평하게 자 보십시오 먼저 반죽을 가운데다 붓고 자 모퉁이로 이렇게 반죽을 먼저 보내요 보낸 다음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자기가 이제 편한 방향에서 시작해서 반대방향으로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그리고 그래서 반죽량이 적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탭핑을 해야 되죠 한번 툭 때려서 위에 거친 비포를 소포시키고 난 후에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오븐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반죽량이 적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냉각을 식힌 후에 롤링을 해야 돼요 근데 반죽량은 적어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게 되면 말라가지고 식은 데 롤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짧게 구워야 됩니다 오븐의 종류에 따라서 열의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험장의 학원에서 여러분들 각자 속하는 교육기관에서 혹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났던 그 오븐이 아닌 경우에 온도 편차를 조절한다는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편차를 한번에 맞춘다는게 그러니까 제가 책에 제시한 10분 10분을 생각을 하고 이 책 이 편 말고 이 챕터 말고 다른 챕터에 보면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맞추면서 색을 그 시간에 조절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5분 안에 먼저 넣어놓고 계속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타이머 누르고요 제가 책에 이 밑에 150에 위에 200을 적었는데 이거는 조금 온도를 높였습니다 212 자 카메라 이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보면 이쪽 오븐이 있어요 상호명 말하기 좀 그렇고요 이 오븐은 온도가 이 쪽 오븐 보다 온도가 높아요 같은 온도를 설정을 해도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2단 2매 2단 2매 2단 3매 짜리인데 1매 2개씩 들어가는 그런 오븐입니다 온도가 높게 나오는데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210으로 온도로 윗부를 높였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드리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또 같은 온도를 내가 배웠던 혹은 책에서 봤던 온도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도 온도의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편차를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부분인데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 안에 시간 안에 그 색을 맞추는 전략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기의 한 4분의 3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원한 내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색이 나오지 않으면 나번이 4분의 1 시간 온도를 높여놔 온도가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 온도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좀 더 여러 번 구워보면서 5분마다의 편차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로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을 좀 더 잘 관심있게 보면서 각자의 선생님들에게 좀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라 여러분들의 그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지 책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술이 전달될 수는 없다라는 거 책의 한계를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수업시간에 보다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굽는 동안에 뒷마무리 제가 또 구워져 나오면 어떻게 냉각을 시키는가 보여드리고 냉각하는 동안에 가나슈 끓이는 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다 익었습니다 자 10분 동안에 설거지 시간에 열심히 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자 구워진 상태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이를 살짝 덮고 자 시험장에 있는 타공판 타공판을 이용해서 덮습니다 자 그리고 철판으로 내려놓고요 다시 바닥에 놓았습니다 자 이걸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 냉각을 시키다 보면 너무 많이 말라요 그래서 시험장에 준비해야 될 비닐이 있거든요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죠 두 장 정도 가져갔는데 살짝 이 안에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을 열어놔요 이렇게 이렇게 냉각을 시켜야만 마르지 않으면서 냉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발효실 같은 데다가 여러 장을 이렇게 굳고 난데 다 넣어놓으면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마를 일이 없는데 시험을 보는 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 이제 냉각을 그냥 실온 냉각을 시키는 마르는 거 요거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냉각하는 동안 냉각하는 동안에 이제 가나슈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자 먼저 먼저 생크림 이제 즉 바로 끓이겠는데요 자 가나슈를 끓일 때 이게 이제 중탕 중탕 섞기 이 방법으로 하면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간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패도 거의 뭐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슈는 원래요 생크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넣어야 되는게 정석입니다 정석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생크림을 끓이는 과정에서 80도 이상 끓이는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이제 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가나슈가 이제 쉽게 상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생크림을 끓여서 그 열에 의해서 이제 끄고 이제 물을 끄고 낙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잘게 잘라죠 판초콜릿 커버처럼 이렇게 잘게 자른 걸 집어넣고 이제 섞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공면 스탠볼에 공면 스탠볼에 그 다음에 양도 적죠 화구는 잘 보십시오 또 화구는 이 가스버너의 화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딱 올라가면 타는 거에요 타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약불로 하고 원래 젖지 않는 건데 살짝 저어주세요 저어줘야 돼요 젖지않고 탑니다 이게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자 생크림을 위쪽으로 왼쪽으로 보내면 돼요 보내면서 예 이렇게 이러면서 하지 않으면 생크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탑니다 타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밑바닥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냄비를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다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진짜 한살림을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요령을 좀 약간 기울여서 그 다음에 생크림을 위아래로 보내면서 뽀글뽀글 끓이는 거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류의 생크림과 어떤 종류의 초콜릿이 나올런지 참 시험장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가나슈 끓이는 것이 또 난이도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되게 간단한 듯 하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끓죠 끓이는 것이 보이죠 끓는 것이 보이죠 끄고 끕니다 끄고 초콜릿을 집어넣고 초콜릿을 집어넣고 담그죠 담고 이제 이게 녹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줘요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녹으면 어느정도 녹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녹아서 이거 보십시오 녹은게 보이죠 그랬을 때 천천히 저어줘요 가능한 거품이 일지않게 거품이 일지않게 거품이 일지않게 거품이 일지않게 젓는 요령은 한방향으로 회전시키지만 않으면 되겠죠 지그재그로 녹고 있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을 때가 찍을 때가 지금 3월이고요 3월 3월이고 저희 작업장은 빵 만들기에 적합하게 25도를 빵과자를 만들기에 적합한 25도 전후로 지금 작업장의 온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잘 되긴 하지만 시험장도 그렇게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작업장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예 초콜릿이 차가우면서 가나슈가 끓는 온도가 그 직화로 끓이면서 높이는 온도가 낮으면 잘 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잘 보십시오 다 녹았죠 다 녹은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균일하게 저어주고 자 균일하게 저어주고 다 저어서 균일하게 섞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된 럼을 붓고 자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슈가 다 만들어졌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자 가나슈를 흘려보겠습니다 이걸 충전물로 발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 상태로 발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슈를 어느 정도 꾸덕꾸덕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 그러려면 필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실온에다 실온온도로 서서히 응고시키는 방식을 취하는데 시험 볼 때는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이걸 충전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가나슈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초코 생크림이 아니냐는 그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초코 생크림으로 먼저 만들어서 한번 사진도 찍어서 제품도 만들기도 했는데 시험에서 가나슈로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고지는 안됐지만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을 가나슈로 끓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안되죠 그럼 이제 찬물로 중탕하면서 냉각을 시키는 그러면서 꾸덕꾸덕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물을 준비했습니다 찬물을 찬물 위에 살짝 올리고 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무주걱 쓰고 있는 모습 보이죠 우리가 이제 고무주걱을 쓰면 실리콘 주걱은 상관이 없지만 고무주걱을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무주걱을 쓰고 있고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요 그 스탠불은 굳고 자 보십시오 스탠불은 굳고 안은 뜨겁고 그러니까 이게 꾸덕꾸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자 지금 뻑뻑해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서 좀 온도를 균질화시키고 다시 균질화했으면 올리고 찬물에서 계속 젖고 있으면 스탠불 바깥쪽은 굳을 거고요 꾸덕꾸덕해질 거고 안쪽은 물고에서 농도의 차가 발생이 되겠죠 자 꾸덕꾸덕해지는게 보이네요 꾸덕꾸덕해지는게 조금더 조금 더 멀습니다 잠깐 더 내려놓고 꾸덕꾸덕해집니다 여러분 꾸덕꾸덕해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이정도에서 멈추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급격히 꾸덕꾸덕 해지더라구요 자 지금 이정도 아까보다 훨씬 더 되직하죠 여기에서 멈추시구요 이번에는 나무주걱에서 고무주걱으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스크래핑이 안되요 나무주걱은 그래서 고무주걱으로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롤케이크 시트도 다 냉각이 됐구요 지금 가나슈 다 만들어졌고 이제 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른 명포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꼭 짜가지고 롤링을 하는데 이때 시험장에서 잖아요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꼭 물을 짜는 과정이 찌그러지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 이 찌그러진게 롤케이크에도 표면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물을 묻히는 방법보다는 바닥에다가 물을 뿌리는 방법을 보내드려 볼게요 물을 충분히 흥건하게 바닥에 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마른 명포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접착력이 있어야만 이게 롤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먹구요 그리고 냉각을 식히지 않았습니까 마르지 않으면서 냉각이 됐어요 그리고 엎겠습니다 엎고요 이번에는 종이를 띠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냉각이 되면서 습이 고여가지고 습이 고여가지고 잘 떨어지더라구요 물을 뭐 안 뿌려도 잘 떨어지더라구요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잘 떨어지죠 굳이 물을 뿌리는 걸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롤링을 해서 올려올게요 왜냐하면 탑을 바니에다 올려놓고 여기다 롤링을 해서 제가 얘기하고 뭐하는 걸 보면 덕구덕구덕해졌죠 가나슈가 덕구덕구덕해졌습니다 완전히 묻으면 안되겠죠 가나슈가 덕구덕한 상태가 됐어요 깔끔하게 놓고요 스파츄라로 하면 해도 되는데 이때는 일자형 스파츄라가 아니면 일자형 스파츄라로 하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스크랩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안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좀 어렵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L자형 스파츄라를 또 구매해서 가져가기 보다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그냥 이렇게 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슈를 그래서 가나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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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링의 용이함을 위해서 롤케이크의 롤링의 용이함을 위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눌러주고요 밀대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붙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고 가면서 이렇게 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힘을 밀대로 롤케이크를 누르는게 아니라 천을 조여가지고 천에 의해서 초코롤케이크가 조여지도록 조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절학교 재가집방 저자 김창성입니다 이번에는요 흑미쌀 롤케이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초코롤케이크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번에는 좀 찍어봤고요 흑미쌀 롤케이크에서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요약적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흑미쌀 롤케이크 만드실때는요 주의할 사항 합격 포인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첫번째 이제 베이킹파우더의 양이 적은데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베이킹파우더가 균일하게 섞일 수 있게끔 가루재료와 잘 혼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는요 많은 양의 우유가 들어갑니다 그 우유는 쌀가루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식은 후에 롤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우유가 들어갑니다 우유를 넣을 때 우유가 소포작용을 또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온도조절 이 두가지의 기능을 하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반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의 소포작용을 막기 위해서 중탄법과 휘핑을 100%까지 하고요 우유의 온도 우유의 온도는 계절을 고려하면서 온도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찬가지로 생크림을 충전하는 데 있어서 이 흑미살롤케이크를 차갑게 냉각시킨 후에 롤링을 해야 됩니다 차갑게 냉각시킬 때 마르지 않도록 나름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거 자 그리고 생크림을 충전하기 때문에 이 생크림의 휘핑 정도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생크림을 휘핑할 때 휘핑의 포인트 포인트는 85에서 90까지 좀 뻑뻑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 끓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러면 먼저 발개를 집어넣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물이 끓어서 잠시 끓겠습니다 달걀이 풀어지면 이번에는 설탕 소금이 추가되네요 고무중으로 물을 이용해서 깨끗이 설탕과 소금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삽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삽겠습니다 자 이제 중탕이 완료됐습니다 중탕이 완료된 것은 이제 43도 그리고 고동색으로 변하고 약간의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중탕의 완료점을 보시고요 다음에 믹서에 장착을 해서 고속으로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믹서에 장착을 해서 고속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거품의 휘핑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60% 정도 뿐이 안 올라왔지만 지금 이게 다 냉각이 됐습니다 반죽 온도를 고려해서 여기에 더 뜨거운 물을 대가지고 거품을 빨리 일으키지 마시고요 지금 2단으로 돌려서 100%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돌리면 100%가 됩니다 자 이제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루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균일하게 섞은 후에 미리 체질 했습니다 붙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기를 들어 올리는 식으로 거품을 소포시키지 안아야 되겠습니다 들어 올려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십시오 들어 올리면서 거품을 소포시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소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꺼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다 섞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는 잘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기가 있어서 차가우니까 아까 중탕했던 물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반죽 온도를 고려해서 데웠습니다 바로 우유를 붓는 것보다는 에멀 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섞겠습니다 우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우유의 온도가 반죽의 온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실 때 우유의 온도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유가 멧뚜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변수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쉽습니다 여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 섞었습니다 반죽 온도와 비중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먼저 측정해야 되는데 사전에 물을 측정해 봤더니 100g 이었습니다 여기에 반죽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윗면을 수평을 맞춰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비중을 측정하고요 다음은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부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반죽을 볶고요 믹싱불을 걸쳐 놓고 반죽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이가 나오면 팬에 반죽을 붙여 가지고 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탭핑을 하고요 굳는 시간은 15분이고요 초코롤 보다는 좀 길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좀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초코롤에 비해서요 좀 낮은 온도에서 좀 길게 굽도록 하는데요 쌀가루 때문에 쌀가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굽는 동안에 여러분들 시험에 초코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서 생크림 비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끊어서 냉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각을 시켜야죠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게 냉각 시키때 너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간 귀로 냉각 시키겠습니다 냉각 시키는 동안에 생크림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양이 150g뿐이 안되기 때문에 기계로 하다보면 로스가 많이 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 되고요 손으로 올리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냉각과 동시에 올리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손으로 생크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크림이 완료되는 동안에 냉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명포에다가 롤링을 하면 롤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작업대 바닥에다 물을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을 위해서 물을 좀 뿌리고 그다음에 명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도록 냉각을 시키는 흑미살 반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를 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생크림을 한쪽에다 놔야 되겠죠 L자 스파츄라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준비가 안될 수험자들이 준비할 수 없으니까 생크림을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밀하게 바르고 난 후에 롤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자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가볍게 누르지 않으면서 가볍게 롤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크림이 밀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갈라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갈라지지 않게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